2, 2, 3 3, 2, 1, 4, 2, 3, 7, 8, 2, 3 우리 오랜만에 잘 지냈어? 우리 2주만이다 친구야 보고 싶었네 머리색이 똑같은데 균형이 귤을 살짝 머리 안으로 넣어봐 시작할까요? 지금 몇 분 들어오셨어요? 아니 좀 달라 규현이 형이 조금 많이 달라 다른데 정은이 형 조금 더 색이 신기하네 신기해? 응 뭔가 믹스됐어 믹스한 색이야 다 봅시다 우리가 생각보다 뮤직비디오 여러분 2주 만이죠? 까먹는 것 같아요 지금 2주 만인데 이게 무슨 방송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픈이 한번 해볼까 우리? 네 힘차게 하자 진짜로? 네 우선 우리 위라이크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는 MC 제이키드 우리가 좋아하는 건 락 락 락 진짜 빨랐어요 멤버들 안녕 멤버들도 있어요 저희 여러분 2주 만에 위라이크가 규현이 형이 한주 한주를 위라이크 때문에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2주 만이라고? 그쵸 저번 주도 안했어? 이 주만씨 저번 주도 안했어? 저번 주도 했죠 근데 여기 2주만 그러니까 2주만 그러니까 2주만이죠 2주만씨 혹시? 주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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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괜찮다 주만이요 진우씨 진우씨가 한주 한주를 위라이크 때문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 네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저번주에 못했어요 그러네 진우씨가 아닌 질문이 뭐였죠? 네 자 그럼 단체 인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둘 셋 Yes we can 안녕하세요 이현아입니다 진짜 한주 한주 일을 E&Y는 재미로 살았는데 없으니까 허전했어요 그쵸 개인 인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오랜만이잖아요 저 오랜만이야 그렇죠 누구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E&Y의 도진입니다 오 뭐야 안녕하세요 E&Y의 메일 래퍼 라온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E&Y의 마티형 제이키드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E&Y의 막내 건입니다 진짜에요 우리가 이거 진짜에요 진짜에요 오리티가 있는거 오리티가 있는거 진짜야 안녕하세요 E&Y의 진우라고입니다 진우로 맡고있는 진우로 맡고있는 진우로 맡고있는 진우입니다 진우로 맡고있는 네 안녕하세요 E&Y의 브라미입니다 벤차기를 맡고있는 진우? 진우 맡고있어? 어 진우로 맡고있는 저희가 지금 한명이 없습니다 어빈이형은 어빈이형은 여기 일곱명이나 있어요 네 저희 이름표를 여기 달아줬어요 어빈이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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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쉬고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엄청 잘 쉬고있어요 앉아서 쉬고있어요 자 오늘 룰라이크 E&Y는 일곱번째 시간 오늘은 바로바로 뭐죠? 빠밤 빠밤 오늘은 바로 우와 벌써 설레 기도하네 오늘은 바로 꽃미남 공방입니다 여기 꽃도 있는데 진우씨 냄새가 나는 꽃이 다른거 아니지? 다른거 아니지? 드라이플라워 뭐라고? 오늘 뭐라고? 꽃미남 공방 그건 몰라요 꽃미남 세 글자 삼행시 할사람 나 꽃 진우 먼저 꽃 꽃을 취했을땐 미 미가 가장 우선이야 남 나 뺑 나 꽃 꽃이 앞에 있다 미 왜 웃어? 왜 웃어? 누가 웃어? 누가 웃어? 누가 웃어? 누가 웃어? 꽃 꽃이 앞에 있네 미 미 미치도록 네가 보고싶은 날은 남 남 남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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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뭔데? 꽃미남 공방이에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공이 많은 방역 그렇죠 꽃미남 공방인데 고승방 아니고 위빵? 고승방 그러니까 매니저님들이 저희가 승부욕 많은 모습만 위라이크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저희 원래는 차분한 사실 성격을 가졌잖아요 사실 성격 친구를 맡고 있는 사실 성격 사실 성격이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원래 좀 차분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 그리고 좀 오늘은 좀 그냥 골져스하게 아주 향기나는 시간을 향기가 가득한 시간을 가져올까 해요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딱 앞에 있는 재료들만으로 오늘 뭐를 만들지 한번 맞춰볼까요? 제 생각에는 오늘 약간 화합 용품들이 있는 거 보니까 시럽을 하는 거 정답 시럽 왜 이렇게 뻥뻥 터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부끄러우고 라온 씨는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는 약간 비염 치료를 하지 않을까 참 정말 이게 대장인데? 이거 휴가 되게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좋아? 4,000, 4,000, 4,000 부왕 아니야? 연습에 지친 이해노아 진짜 프로에브 그만한 거 그만한 거 그만한 거 오늘은 저희가 이거 보이시죠? 어빈이 형 보이시죠? 어빈이 형 몇 명 있어요 이것을 만듭니다 모양이 여러 가지 있어요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봄놀이 어빈이 형도 있고 저희 우리 블룸도 있고 레이즈 별도 있고 이거를 해서 입고 입고 시작입니다 만듭니다 기대되시나요? 만드는 거 같은데요? 저는 재밌을 거 같아요 재밌을 거 같아요 저는 무슨 향 만들고 싶어요? 저 진우가 좋아하는 향 향 나 고향 아 고향 대본이잖아 오 깜짝 놀랐는데 고향 냄새 있어요? 뭐야 무슨 향을 하고 있대? 고향 무슨 향인데? 고향 우리집 냄새 오 오 많이 느꼈어요 그래 고등어 구이동새? 진우 구성어 싫어해요 아 그러네 진우가 우리가 이거 냄새 사전 그걸 했잖아요 어떤 향이 좋을지 진우가 거기다가 비 냄새 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분들이 비 오는데 메이저분들이 비 오는데 비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엄청 연구하셨대요 공수의 진우를 위해 초코 향을 구해온다고 하셨대요 초코향 맞아 향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이게 초코야? 몰라요? 초코 냄새 이거는 정훈이가 좋아하는 비누 향인데 뭐가 초코인지 몰라요 초코 그거 어 초코향 초코향이 신기해 약간 초코 우리 이거 그거다 초코 지우게 초콜릿 모양 지우게 아세요? Polizei 몰라요 거기서 나는 냄새 안 해 초콜릿 따라 하려고 지우게 맞아요 향도는 그 냄새 막 어릴 때 초콜릿 지우게 있잖아요 초코 따라 하는 냄새 그렇죠 비 오지로 바로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만들고 나서 마른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어떻게 만드나요? 어떻게 만드나요? 자, 이제 가볼까요? 근데 우리 만들기 전에 혹시 댓글을 읽으실까요? 댓글을 읽어주자, 제가 준비하고 있을게요 라온이는 지우개 학생이기 전에 졸업했잖아 그럴리가요 규현이 형은 식빵으로 지웠어요 식빵으로 조화를 떼가지고 아,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식빵으로 지워지지 식빵은 먹어야지 이해노아의 꽃보다 이뻐 감사합니다 예쁘게 만들 수 있지?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장담을 못합니다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예쁘게 안 만드는 법을 몰라요, 안 배웠어요 우리 만드는 건 다 잘하잖아 아, 오늘은 배워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우당탕탕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언제 우당탕탕이었어 원래는 뭐였지? 우당탕탕 차분하고 오밀조개 오밀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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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잘해봅시다, 오늘은 진짜로 야, 형 여기 제 옷이에요 너 오늘 내 옷 입었잖아 어? 이거 내 옷 입었잖아 아, 내 티?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되나요? 아, 그거는 마지막인데 아니, 여쭤보셔서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아, 그래요? 비밀이야? 안 알려줘요 나중에 만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자, 아치마 봬요 응? 아치마 아, 우리 아치마를 베고 봅시다 고마워요 야, 아치마 있네 아치마 아치마 진짜로 벌립잖아 오늘 규현이랑 티가의 색깔을 다 뺏긴 컨셉이니 예 예 우려 나연티 저희가 다 뺏는데 나 양반 보고 무인식 종이가 벗을 뻔해서 벗으면 만년 셔츠 예쁘지? 아, 그거 요즘 유행한 셔츠 아니야? 맞아, 맞아 입어봐요 한 번 아니, 안돼, 안돼 살색 만년 셔츠가 약간 저렴한 거였어요 형도 들어오고 싶군요 만년 셔츠가 뭐야? 심즈? 나 심즈 모이면 들어오고 싶구나 나 이거 좀 조여줘 어?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자 맞냐? 우리는 척척척 스스로 하자 봉사살이야 봉사살 근데 뭐지? 이미 뭐야? 비밀인 거 봉사에 올라갔다는데 하하하하 동질이 안 보셨나 봐요 비밀 아니에요? 비밀 아니에요? 나는 비밀인 줄 알게 설명 드려야겠다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안 드려 혼내 혼내 살짝 근데 회사 분들과 MC 여러분이 관과하신 사실이 있어요 왜요? 저는 여기서도 승부욕을 낼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도진아 반응해줘 반응해줘 와 뭐 저기 뭐야 도진이 개인기 생겼어요 신규어 누는 거 따라하기 둘 셋 한 벌레 이거 있어요 하하하하 편지 들고 이따가 구인하게 보이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똑같해 이거 똑같해 우와 저희가 요즘 이것 때문에 진짜 이게 삶에 나기해요 저희가 놀리면 4열제는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숙여 엔딩 못 두러워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럼 아까 추첨일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한글 E-N-O-I로 오행시를 센스있게, 아주 재밌게, 멋지게, 귀엽게 남겨주시는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요 저희가 오늘 만드는 만큼 드리는 거라서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최대한 빨리 엄청 좋게 만들어야겠다 5천만 개 만들면 대한민국 전국뿐 그쵸? 자 준비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석고볼 석고볼 너가 먼저 알려줘라 석고볼을 이렇게 넣어요 저희 저울이 있죠? 그쪽에도 저울이 하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눈대중으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맞춰볼게 치시고 누가 한명이고 따라하시고 규현이 형 따라하고 알려주세요 올라가세요 잠깐만 무언가 형 아 네, 진짜 이렇게 명뿌리 시키셨어요? 300명 자, 트이셨나요? 네 근데 이거 올린 다음에 명 맞춰야 돼요 태얼 태얼 나도 맞춰야 되는구나 태얼을 눌러주세요 태얼 잠깐만요 이거 다른 거구나 다른 건데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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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태얼을 이거 눌러주는 거야? 너 또 그런 표정을 좋아가지고요 진짜로 정훈이 우는 것도 따라할 수 있어 오케이 정훈이 어려운데 약간 진우 진우 있다가 음이 타라 진우 진우요? 진우 그냥 잘 있다가 푸읍 웃는 줄 알았으니까 다 같이 웃는 줄 알았으니까 갑자기 웃는 거야 이러면서 자, 규현이 형 석고볼 석고볼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석고볼을 하나 뜯어주세요 네 저희도 뜯어요 우선은 이걸로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가위 있대요 가위 가위가 있는데 아 형 이거 이빨 가위예요 이 가요 이 가요 규현이 형은 가위내고 싶으면 이걸로 가위내고 싶으면 이걸로 아 자 올리셨죠? 50g 정도 담으세요 대충 담아도 돼요 51g 돼도 슬퍼하지 마세요 49g 라면 그럼 슬퍼 석고 난 좀 예민한 편인 거 알지 석고볼 모르겠지 51 52 53 아 나 51이 안 해 51 51이야 60 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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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내가 왜 잠 보려고 여기 있어 몰라 정숙이 아니야? 여기 줘요 따셨나요? 멤버들도 이거를 보고 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50이면 다시 이거를 눌러서 0으로 맞추세요 네 이거 눌러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물을 되셨나요? 네 옆에 물 잠깐만 이거 넣는 거 맞죠? 이거 맞죠? 맞아요 아 그래? 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산 갈대 이 물을 한 30에서 55 정도 넣으세요 여기 산 갈대 여기 산 갈대 야 너무 많이 하셨어 하 야 너무 야 뭐야 와우 졸리났어 야야야야 지금 봐봐 예 아야야 일어나다 수고 망 수고요? 진짜 카메라 이거 35 잠시만 좋아요 석고볼 그리고 자 좀 기다려주세요 아 망했죠 여기 네 자 이 정도 넣으셨죠? 그럼 또 이걸 눌러주세요 네 뭘 태워? 하고 그리고 이제 올리브리코 뭐하는거? 올리브리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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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올리브리코 거기에 종류컵 좀 주세요 네 거기에 따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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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류로 넣어주세요 뭐야 많다 이거 밖에 안줘 어차피 이거 불러 안다 그리고 이것도 0으로 만드세요 몇 넣어요? 참깨입니다 5요 어려워요 이거 꽤나 5그랜 이거 안 넣을 때도 있거든요 슬칸은 3 아 근데 이거 사실 더이충 넣으면 돼요 이게 너무 아이고야 13을 넣었다 괜찮아요 아아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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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찾으세요 이제 13을 넣었다 아닐까 네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랑 더 넣을래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정성은 담으래요 자 멤버분들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은 네 이걸 계속 감춰요 네 이게 제가 알아봤는데 이 올리브리퀴드가 올리브리퀴드 섞어와 물이 섞이기 위해서 그런 그게 아니에요 저 앞에다 이러고 계시는데 사실 섞어 섞어 오늘 잘할 수 있다며 했었죠 하늘거 자기만 믿으라며 섞이셨나요 향이 섞이는 용도로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잠깐만요 오늘 성공 가능한 건가요? 기윤이 형 지금 자존심을 댓글에 벌써 나 오늘 성공했어 이게 꾸덕꾸덕해지면 성공인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가루가 없어지기 위해서 섞은데요 오늘 성공 가능한 건가요? 프레그렌스 오일 넣어야 된다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넣을게요 향도 넣어야 돼 이제 규현이 형 부르세요 여기 오른쪽에 형 쿨코튼이라는 클린코튼 네 종류의 그게 있는데요 일단 1번 냄새 베이비 파우더 난 블랙젤리 난 블랙젤리 청포도 냄새가 있어 프레그렌스 오일 다운이 바이프릴 프레쉬 타마케드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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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경기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올리브 리퀴드 아 클린코튼 좋습니다 그거를 적으면 다섯방울 많으면 형 다 냄새가 너무 좋은데 하나 하나 다섯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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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 어 다운이 인데요? 정말 좋아 다운이는 없어요? 클린코튼 너가 클린코튼 추천해도 많이 봐 그러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만들어 애들 알겠죠? 저희는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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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입니까? 야 우리 잘해요 저희 잘해요 우리 꽃미남 공방 아 오케이 네 아 괜찮아 좋아 좋아 저희 꽃미남 공방이니까 약간 그거에 맞춰서 할까요? 어떻게 해요? 해볼까요? 저는 다 적었어요 형 아 꽃미남처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꽃미남도 컨셉 한 명씩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니까 약간 그거 쓸어야 되잖아요 좀 더 고풍스러워해지잖아요 그럼 이름 바꿀까요? 난 에드월드로 갈게 난 제이플라워 난 제이플라워 아 오케이 I'm Mr.Hunt Who are you? He is He is He is He is Good 다 했어 자 이제 색소를 고르세요 아 우리 이걸로 꾸덕꾸덕해지니까 우리 이거 올랐어 색소를 골라서 뭐야 이거? 오이 생각나서 아 야 내가 오이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세상에 우리 친구랑 많이 타서 우리 이혼을 남기고 갔어요 노란색은 너 먼저 해 오 야 왜? 예술 작품 같아 이거 그 정도요? 섞어보는 거 어때요? 전 핑크로 먼저 할게요 일단 그 빨강 핑크 핑크잖아 한지의 먹물? 이거 왜 이렇게 뜯어지는 건가요? 아 이거 아 여기 아 이거 자 이제 다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아니면 몇 방울 넣어요? 다섯 방울 네 넣고 싶은 만큼 넣어요 넣고 싶은 만큼 방울 방울 맛있어 멋있어 맛있어 맛있어 보여요 사실 야 연해져가지고 나 색깔 섞을래 빨간색 색 섞을 한다고? 하하하하 야 이거 백색깔를 넣어 야 검은색 빨간색 누가 섞냐 진짜 강가구 오우야 오우야 오 보란색 이쁘잖아 깔기우유 오 안돼 안돼 광 조진아 안돼 나 도저히 마실려고 해 나 도저히 마실려고 해 딸바라고 해 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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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말했죠 여러분 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쁘다 이쁘다 상했어 아니 뭐 딸기받 이쁘다 딸기받 이쁘다 딸기받 너가 많이 넣어서 더 넣었잖아 너는 물을 많이 넣어 근데 너 이거 나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 그래 우리 그럼 자 모양을 골라볼까요 약간 고구마색이 있는데 저는 밀크티 밀크티 칼로 밀크티 나는 노란색에 별하고 싶고 분홍색은 나 니키마우스아 이제 꽃에다 할게요 꽃 꽃 꽃 좋다 얘들아 조심히 만들어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부으면 돼요 자 여기서 반만 부으세요 딱 그 틀에 반이 들어가게 반 정도? 네 딱 반 정도 가속차야 돼 거의 한 3분에 2하면 되잖아 반만 붙고 기다려 너무 빠르죠 지금 아 왜 너무 꾸덕해 저거 아 근데 원래 저거 아니 더해도 돼 더해도 돼 원래 저렇게 싫어 조금만 더 싫어 원래 저렇게 꾸덕해? 조금만 더요 다치지 말고 해 얘들아 원래 꾸덕해 이 녀석 제게 이상한 거요? 어! 원래 그래요 다 아 진짜 MC 정복대 자 이런 거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덕치면은 지금 거품들이 좀 사라질 거예요 그쵸? 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안 사라지죠 첫 화면 드시러 오셨어요? 이걸 좀 뿌릴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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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제 덕분을 좀 없애고 위에 덮으세요 또 꽉 채워놔요 샘 네 없어지는 게 맞아? 생기는데 그게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오고 풍속거든 저희 모래도 불안하다고 하시는데요 그 이제 위에 다시 덮으세요 네 이제 그럼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규현이는 불안하대요 뭔가 그런 게 있나봐 근데 우리도 느끼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자 이누아 여러분들 봐 보세요 거품들이 보이시죠? 네 여기 이 손 소독제 에탄온을 뿌리면은 어떻게 돼요? 규현씨 집중 확 시간 많네 이거 이거 봐봐 왜? 사라졌잖아 나 뭐가? 뒷보지도 뭐가? 소독 잘하고 와야 돼 나한테 나와라 봐봐 사라졌지? 그러면 끝났어 나 음 잘 나오시도록 풀어보실까요? 간단하네요 간단 나 야 좀 뭔가 그 친구야 교정기 할 때 그 이빨 본뜬소? 본뜬소 나 이빨 넣어야 될 거 같은데 나 진짜 텔레톱이라는 프로그램 알죠 거기에 나오는 쿠키가 같이 생겼네 쿠키 우분 같다 그럼 뿌려보세요 이제 좀 멀리서 더 멀리서 형이 멀리서 멀리서 왜 형 안 웃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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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대박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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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굳히면 돼요 윗발 놓을 거 같은데 자 다음 멤버 해보세요 네 자 이제 다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이대로 시작해 시작 끝이야? 무료 오션베 이제 시작이죠 왜 끝이에요 너무 엄청 빨리 가고 깨죠 저 먼저 해봐도 돼요? 같이 하는거야 하미 형도 해 일단 이거 아 난 문대전을 옮췄다 대충해 아니 우리 핸들 뒤에 있는건데 오션베트에 있는건데 오션베트에 있는건데 오션베트에 있는건데 오션베트에 있는건데 조명일까? 몰티슈는 뒤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쓰세요 조금만 기부해줄게요 제가 그러면 안된다니까 이러려면 원래 이게 몇 그라미인지 일단 제 그 다음에 아 원래 내가 이거 아까 봐 몇 번 눌렀지 0으로 됐었잖아 이 그릇에 37g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얹어봐 이거 아니면 버리고 가게 돼 이게 바꾸는 그라므로 바꿔야 돼 잠깐만 이렇게 올렸지 몇 그라믄 넣어놨어 14g 대기실 빼기 107에 넣어놨어 대기실에 넣어놨어 그치 그럼 여기 뒤에 몇 그라믄 넣어놨어 33g 다이어트에 넣어놨어 다이어트에 넣어놨어 원래 몇 그라믄 넣어놨어 50 50 30분 하면 36 물을 먼저 넣어놨어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여기 물 먼저 물리려 여기가 물에 넣어놨어 지금 예이 상관없어 갑자기 솟았어 이거 다 왜 이래? 너 2g이 저렇게 펴야 돼 162잖아 161 빼기 107에 이거 그렇게 이거 아니야 44 54 54 50 54 아 맞아요 54 오케이 된거네 우와 어려웠다 잠깐만 좀 나는 인간적으로 깜빡됐어요 나훈씨의 그 석고 부른 다시 리필레인 기간이세요? 네 처음에 오일이 이거야? 네 아 맞아요 프레그레스 오일이 맞아요 이거 올리브 이거 올리브 나 내로 가 정확해 세열 65 했고 이거 다음에 뭐였지? 이거 다음에가 그거였어 상관없어 순서는 상관없어 오케이 근데 이거 너 아까 접사 전에 커벨 여기 있잖아 네 앞에 얘를 5였지 너도 이제 한 14 들어가있다 기름이 가야하는데 오래 걸려 하민이 아닌 하민이 형은 진우야 저거를 기다리게 제가 빨리 끝내고 드리겠습니다 베이비타워도 그 다음 난 초코색 초코향 얘도 오잖아 석고를 맨 마지막에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여기 필요하라고 나와있어 아 그래요? 네 살다보니 이렇게 만드는거 보네 이렇게 만드는거 보네 권님 다있어? 저는 멤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제가 하나 해놓고 지금 석고볼을 닦아주시러 가셨어요 이거 오면 다시 할거 지각했다 괜찮아요 지금 레이디들 벌써 애능시 만들고 있대요 진짜로? 나도 해야겠다 오늘 내가 만든거야 해봐요 지금 E E&Y가 드디어 E& 엔딩 노래에서 보여드렸던 차분한 모습 감사합니다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오늘은 도대체 E&Y는 어떠한 것들을 만들까요? 아 아 바로 석고 과연제를 만드는군요 이렇게 갖고싶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행시에 도전하세요 탈락 즉각 탈락입니다 탈락 난 이거 했다 잠깐 물이 좀 더 많아 이제 도진이 하세요 네 여러분 그 제 이걸로 형 불만 될게 네 이거 앞에 있는 곰돌이죠 네 이거는 자기의 고유색으로 만들어주세요 고유색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걸마 곰돌이야 다른거는 저희 만들어라고 이걸마 자유구색으로 향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냄새도 안심해요 콜로라 너무 콧다 넣어 물을 0점으로 넣어 조금씩 더 넣어 색깔 많이 넣어야 돼 이게 연해 오야 준현대 이쁘다 색깔 0점으로 맞춰 이거 이 무게가 올라간 뒤에 0그래를 맞추던데 그러니까 이 무게만큼 마이너스를 찍는거에요 마이너스 되는것이라고 어 잠깐만 이거 대자료인데 4천번 짓는거 우리 물 누가 훔쳐갔어 물 몇g이었지 물 몇g이었지 50g 물도 50g 33 33 33 성고가 50 어? 이거 50mm 봐봐 말지 고기 안에 염돌지 내리셔가지고 너무 많이 넣었어 그냥 그릇올리고 0점 누르면 나 놓쳐 이미 그릇에 물가루가 좀 부어져있어서 g 수가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안 맞췄어 맞추고 해야돼 그리골이퀴드 그만 그리골이퀴드 그만 우리 갑자기 무슨 향 하는지 한 번씩 얘기해 볼래요? 응? 무슨 향? 처음 본 클린포트 냈어 저 물 좀 주시겠습니까? 전 베이비 파우더요 오진이는 무슨 향을 선택할까? 제가 지금 고르려고 뭐 할 거야? 베이비 파우더 클린포트 냈어 안 해본 거 아니야? 이거 좋아 어떻게 생각해? 다운이 버터플라이랑 다운이랑 널리 좋아요 네놀리 네놀리 그 진노 무슨 향 했어? 초코요 하밍이는? 아직 안 했어요 혹시 네놀리 향이라고 있는 사람? 어? 여기 있어 그거 좀 그거 아니야? 네놀리 버터플라이 여기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안 하실 거예요? 예 알아요 탈락이야? 다운이? 진노 오케이 자 곰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뭐 하셔야 할지? 오일 곰돌이 뭘 뒤에 어떻게 해? 너네 조이커브 했죠? 아 맞아 색깔 보라가 다른 거에요 보라가 다른 거에요 보라 안 넣어? 그렇지 권아 이거 담아놓고 뭐 하는 거였지? 왜 놀이 33 넣고 그다음에 오일 넣고 가만 넣고 그만 그만 해놨어 이렇게 이제 흔들어 거품을 좀 안으로 끼고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저거 필요없어 오 멋있어 왜요? 저 얘를 33 넣어두요 네 33 넣었어? 네가 얘를 넣어 더 넣어요? 그럼 50까지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아 얘 50까지 안 넣었어요 네 진혁 선생님 열심히 하세요 진혁 선생님 네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MC분들이 오늘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로봇건 고 네 그래 돼 돼 돼 돼 와우 수설수설을 위해 저희는 오늘 석고 방향제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강철현을 카페에서 만나요 그 오행실 저희 카페에 오행실은 저희 E-N-O-I 한글로 E-N-O-I로 저희가 오행실에서 잘하신 분 대박 잘하신 분을 14명 정도 뽑아서 저희가 직접 만든 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품이 맞는 거 그럴까 싶기도 하고 아플렉트나 머리 아파 mike 광주 나 파란색 그거 좀 좀 멀어져요 잠깐만요 파란색? 몰드? 아 파란색? 저거 파란색쪽에 맨 오른쪽에 헉? 튕구야 맴버 기준 추첨인가요? 아니요 회사 군주리 해주신다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전화 완성 다음 분 다음 분 물을 넣었어 이거 다 써 이거 다 쓰면 아깝잖아 딴 데도 넣어 여러분 여기 아크릴 물감을 넣으면 조금 더 찐득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할 때는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돼요 네 쌤 그래 선생님 죄송해요 말 조금 많으시네요 선생님 저희 알과를 가겠습니다 물감을 너무 많이 넣어서 묽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색소요? 그러면 석고를 조금 더 넣어보세요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도 잘 굳었어 저렇게 됐어요 저는 이번에 물감을 넣어볼 때 완전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거 엄청 그거 된대 오히려 꾸덕할 수... 꾸덕 꾸덕 어떻게 찍어? 그냥 쇠기 차라리 얜가? 뽑았어 색소를 안 넣었어 얘는... 딕토리아 가드는 무슨 냄새야? 딕토리아 가드는 냄새 석고 그냥 쟤꺼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쟤는 조심할게요 자, 쉬면 안 돼요 어이 내가 어떻게 기억해? 아 이거... 정해지는 거 없어요 이건 다섯방송 됐어! 두 개 완성! 하나 완성! 어? 5그램이라서 이게 틀렸어 또? 누가? 칼, 칼... 칼... 그래서 이제... 드릇을 닿으면은... 주세요, 매니저님들은 아, 드릇이요? 이제 석도면 돼요 군돌이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석도면 돼요 석도면 돼요 석도면? 석도면? 네 서커볼 패스 아, 이것만 바로 다른 법이 있대요 네 어떤 건더기 아니야? 야, 너 지금... 이렇게 건더기가 떠다니면... 아니지, 그렇게 안되게 해야지 저거... 주행기, 주행기 주행기 다음 거 만들어보도록... 저희는 이제... 제 고유색이 담긴... 곰돌이 공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흰색이요, 검은색이요? 회색 흰색으로? 흰색이면 아무것도 안아내야 되잖아 되겠습니다 오, 그래도 되잖아 감사합니다, 쌤 맞아요, 아니, 너 학생입니다 탕민이 무슨 모양 만들어? 저 곰돌이 먼저 만들려고요 두 분이 더 존댓말 하고 있어요? 이거 물감을 넣어? 나 근데 이거... 하늘색인데... 우선 곰돌이를 다 같이 만들시다, 저희 근데 우리 쌤 곰돌이 다 썼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좀 나고 있어 여기야 네가 두께를 넣으면 어떻게 바보야? 왜 나? 하나씩이잖아 나 곰돌이가 도외드려야 할까 된 다음에 누가? 너가 그랬잖아 나였어? 저 곰돌이 이렇게... 어떻게 부어, 얼른 웨이데이, 웨이데이 웨이데이, 웨이데이 어떡해, 어떡해 안돼, 빨리 돼 구해 아직 살아있어 버릴까요? 어떡해요? 다를 두세요 약색으로 바꿀까? 다를 다른 데에 넣고 아, 이게 하나씩 있어? 우리가 여섯 개 있었다 검정색으로 해서 색깔 안 넣었네 너 내가 이걸 빨리 넣어야 돼 색조 아, 색 색도 넣고 스마일 볼 스마일 볼 스마일 볼에다가 스마일 볼에 여기다 넣자 자, 여기로 가져와 여기로 넣어 무슨 모양 만들까 저는 근데 이거 딸기 보트처럼 건더기가 떠오면 어떻게 해요? 아, 그리 놓을까 그치? 저 모양 만들 거예요 여기 잠깐 빌려가세요 절반의 스크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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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 아닌데? 이거 엄청 잘 쓸 거 같아 거기에 냄새 뭐 뭐 있나요? 거기는 냄새 한 번만 느껴주실 수 빅토리아 가든 보내주세요 레드프루트 타마 캔들 한 번만 보내주세요 블랙베리 김베리 초코야 블랙베리 앤 베리 초코양 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초코양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것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 그 다음 뭐예요? 우리 그 다음 우리 더 만들 거야 일단 좀 기다려주세요 저게 공무일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크릴 물감 속히 나요? 몰라요 저도 방에서요 근데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이쁘잖아 그렇게 돼야지 아 아 프레그런스 오일로 레드프루트로 가겠습니다 그 향을 너무 많이 맡으면 머리가 어지러울 수도 있대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진단한 공기를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어지러워 말하세요 학생들 선풍기 아 그럼 어떻게 해 주실 건데요? 아 바람 불어줄게요 야 근데 진짜 어지러워 이제 너무 많이 와 다른 몰드에 써도 되나요? 네 써도 되죠 네 꽃 같은 것도 넣어도 되나요? 그럼 굳고 나서 장식용으로 하시면 아 그래? 굳기 전에 넣는 건 없는 건가요? 굳기 전에 넣어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굳기 전에 넣는 건가요? 아니 굳기 전에 넣는 건가요 아 아예 굳기 전에 굳기 전에 넣는 건가요? 아 여러분 여기 꽃이랑 이런 거 있으니까 필요한 건가요? 그쪽에 있는데요 네 별 레이지니까 레이지는 노란색 겁나게 레이지는 형광색 아니야? 작업실에서 하나 두고 싶다 근데 형광색 아까 곰돌이 못 하신 분 나 아니 뭐야? 나 많이 못 했어 그래? 아니 여긴 두 개 있어 다 했죠 저희 형이랑 우리 선생님이 있어 자 이제 썩었고 다시 영그램으로 맞춰서 더 파래 썼으면 좋겠는데 파래 썼으면 좋겠는데 옷장식은 판 몰드에 이해야 이쁨 판 몰드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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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판 현빈이 무슨 양으로 만드시나요? 저는 네놀리보터플라이어 도넛이 만들어야지 도넛이야? 도넛이 만들어야지 도넛이 만들어야지 도넛이 만들어야지 진짜 도넛이 색으로 해줘 야 나 돌려 나 이거 그냥 눈만보는 만들겠다 물이 나야 이거 시작다 뒤에 우리 뒤에 좋아 얘가 34cm 이거 색이 너무 애매하다 색깔이 하얀색으로 할걸 파로미크티 같다 하얀색으로 할걸 노물색으로 만들어버려 물이 33cm였나요? 물이 33cm였나요? 물 33cm였나요? 물이 33cm였나요? 물 33cm였나요? 빨리 말해야 될거 아니에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자 실수했어요 제자 실수했어요 제자 그쪽 아크릴 물감 어떻게 되셨나요? 그쪽은 그냥 아크릴 동동 떠다니는게 포인트로 딸기요거트 같아 약간 진짜 왜 근데 원래 거품이 잘 안없어 그니까 그 판 몰드 말고요 다른 몰드 하려면 꽃을 먼저 넣으라고 하죠 그대로 이렇게 박혀서 굳게 안에서 이쁘겠다 그러면 레즈 E&Y 오행씨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한번 참신한 아이디를 좀 주자 2 줄 수가 이 세상에서 어? 너 한번 해줘 해줘 엔 엔오이들만큼 오 어 오소리나는 어로 시작했어 땡 오소리나는 오케이 해줄게 아 오소리나는 아이돌은 없었다 오소리나 아 아이돌은 없었다 2 이렇게 귀여울 수가 미안합니다 지금 못하고 가겠는데 자기 PR 열심히 만들자 우리 이게 힘내 나 절대 못할 것 같고 오케이 가보자 나 또 못 넣어야 돼 이거 잠깐만 이거 반 넣고 치고 초록색 맞아? 반 넣고 에탄올 미드색인데? 아 이거 이야기구나 나는 아예 검은색으로 할 거면 난 그냥 진짜 나도 뭔가 청포도 향 있나요? 청포도 향 그 냄새 청포도 냄새 도진이 형 그거 에탄올 풀었어? 뿌려야 돼요 그거 에탄올 주세 뭐예요? 이거? 에탄올 주세 에탄올 주세 에탄올 주세 에탄올 주세 에탄올 주세 그거 아까 진우가 첨퍼내면서 찾는데 첨퍼도 뭐지? 크로 초코야? 아니야 그거 아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나한테 봐 아니면 너 말해줘 나 좀 썩어 아 이거다 찾았다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이거야 끝인가? 여러분 검은색 제가 다 썼습니다 맞아 이거야 진짜로요? 아예 거품하는 걸요? 응 이거 뿌리면 끝이야? 어 끝이야 거치랑 잘 어울리는데 그 다음 까면 돼 근데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이 높다 이게 원래 공돌이 하긴 좀 많은 친구인데 근데 이거 방향제 진짜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좀 더 진한 초록색을 방향제가 쓸모가 어디있지? 냄새가 없는 것 밖에 없지 냄새에 없을지 그게 먹물 튀었는데? 옷에 안 넣은 거 이거 옷에 튀기면은 큰일 난대요 안 지워져요? 어떻게 튀기는 건데? 어떻게 튀기는 건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거 반 이거 하고 그냥 넣는 거죠 안 되겠다 물티슈으로 조금만 주시겠어요 정우니가 된데 우와 색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빨간 거 다 넣었지 아니 여기 어떻게 생겼겠어? 정우니 빨개져라 선생님 옛날 머리 색깔 같아요 부럽게 했어 선생님의 과거를 지금 이 안 지는 지쳤어요? 야 아니냐 착 치고 가야지 이거 그렇지 그래 가족 손 위치 실내책 저희 오늘은 승부욕이 있는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볼륨을 키울 수 있다 본래 모습의 ENY로 차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차분한 ENY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오징어 먹물을 만든다니 이거 힘든데? 어빈이 형 이름표 좀 세워주세요 에탄올 아니 그냥 적게 나와요 어빈이 형 누워있어야 돼 지금 어빈이 형 누워있어야 돼 네 이렇게 잘 보여 에탄올 좀 에탄올?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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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물티슈 빨리 야 봉조리가 죽어봐 그는 이미 나는 오케이 이게 거품이 아니라 건더기 오케이 가보자고요 진짜 나 이거 그거 같아 루피색 우와 여기 너무 맛있게 됐다 나 딸기도 있네 루피색 야 색깔 대박이다 핫핑크인데 도진이형 머리 몰라 몰라? 알지 야 이거 봐봐 색깔 이러니까 되잖아 진짜 그렇게 해야돼? 어빈이 형은 어빈이 형은 제가 숙소 가서 어빈이 형 제 밑에 침대 살거든요 제가 가서 차분하게 알려주면서 예쁘게 만들 수 있게 도와줄게요 나 핑크색 여기 땄어요 어빈이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그쵸 어빈이 형 형 이거 봐봐요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우유 타면 두고 드시면 돼요 네 드시면 됩니다 잘 섞어서 나이 세상에 쓴맛을 바꾼 봄돌이다 어떡해 어떡해 웃음맛이에요 봄돌이 가 볼게 멋있게 풀어야 된다 그거 요렇게? 안 나오는데? 나를 이렇게 만든 거 너네들이 순수했던 게 악랄한 반란이 시작된 거 오케이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섞고 종이컵으로 뭐였죠? 이거 말고 섞고 물 말고 종이컵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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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왜? 아니 아니 자연스러웠지 큰일났어 그럼 섞고 물 흑공돌이라고 망했어 악마와 계약하셨다고 공돌이야 공돌 맞아 맞아 여러분 이제 섞고 물 필요하실 걸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 왜 나한테 중앙이 일단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일단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색깔 체인지 하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모아서 주세요 섞고 물이요 어떻게 모아서 드리지 나도 넣어야지 나 아크릴 넣고 자 섞고 물을 모아서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스마일에 드립시다 네 잠시만요 우리 혹시 써야돼 섞고 물 여기도 해줘 어둠의 우수 어둠의 우수 어둠의 우수 어둠의 스마일도 지을까 어둠의 스마일이요 어 어 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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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 희집 어떻게 있는데 이쁘다 그래 데이징 한거야? 나 귀찮아 이거 끝났어야지 더이상 못해 이대로 부으면은 이게 그 볼 받고싶은 저요 잠시만요 오른쪽으로 전달해주세요 맞아 내가 안돼 고양이 다 못어치고 있어 아야 괜찮아요 와 이거 대박이네 재밌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거 레이지를 드려야 돼요 그래 나 알려줘 정말 해야지 열심히 만들고 나 이거 레이지를 만들어 먹으러 갈게요 잘 만들게요 나도 나 노란색 레이지를 에테노 우리 다 별 하나씩 만들자 에테노 에테노 이거 빨리 볼 주세요 쉿 쉿 볼 다 쓴 거 넘깁시다 이거 빼앗아 그럼 칼 칼 섞는 것도 부여야 되는구나 오 마감입니다 안돼 나 좀 남았으면 됐는데 여기다 붓고 거기다 또 쓰실 거예요? 주세요 어 아니요 그러면 이걸로 열정 좀 넣어버렸어 손에 물들 손에 물들 석고 나갔다 석고 방향제 저 레이지죠 검정색 너무 묽은데 괜찮나요? 네? 레이지랑 만나면서 마음이 붉어지기 때문에 에탄올 에탈이 찾아야지 에탄올 와요 에탄올 아 이거 색깔 보여드리고 싶다 보여요 색깔 이탈에? 아 근데 손소독제? 응 안 보이나 봐 도진이 형 앞에 있는 손소독제 좀 주세요 어이 전동계 사라졌어 어? 그거 죄송합니다 그래 와 이쁘다 우와 아니 이쁜데? 신기하다 영롱해 영롱해 영롱 이거 됐어 붐 붐 붐 붐 붐 붐 붐 붐 붐 다들 작품을 소개해줘 소개해줄 수가 없어요 자글로나 이래서 아 네 네 빼줄게 빼줄게 난 전동계 없어 어 야 전동계 어? 전동계 으아 됐어 와 흥력도 이쁜데? 오케이 뭐 할 차례지? 얼마나 기다려야 구강 MC님들? 네 한 시간 정도 기다리면은 되는다고 변할래요 같이? 한 시간? 그래 레이지 우리 한 시간 동안 이제 뭐 할까요? 일단 얘 몰래 하나만 써둘게요 초코별이네 손을 꼭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가까이서 보고 싶은 분들이 이제 한 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생각보다 금방 마르더라고요 맞아요 금방 마려요 어? 곰돌이 한번 레시로 보여달래요 우리 곰돌이 아냐고? 어빈이 한번 꾸여볼까? 아 이렇게 이렇게 굳는다고요 이렇게 완성되면 이렇게 굳어요 딱딱하게 어빈 초코량 넣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런 선글라스도 씌워주고 어빈 아 베이 파워도 싫어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리본도 달아주시고요 좋아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멋쟁이 곰돌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네 본드로 이걸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쓰인다 많이 만들어요 기대해주세요 뭐라고? 예 벌써 굳은 것을 만들어봤네 정우야 너가 권윤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어 죄송합니다 근데 아 진짜 어빈이 형 만들고 있어요 어빈이 형 봅시다 갈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빈이 형 지금 오고 있어요 어빈이 형 끼우고 있습니다 진짜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어빈이 형 다 오고 있대요 이제 5분 뒤에 도착합니다 어빈이 형 5분 안으로 레츠고 다 왔어 나 물 조금 더 뿌려줘 눈은 없었네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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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빈이 형 3분 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어빈이 핑크색 잘 어울리니까 어 각자 무슨 향했는지 한번 다시 정리해달라고 하시네요 살렸어 살렸어 자 하빈이 형부터 기억이 안 나요 일단 두 개 만들었는데 파란색 두 개를 네놀리 버터플라이로 만들었습니다 네놀리 버터플라이 네 나머지 하나는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아 오케이 저는 저 이거 헛딱지나? 프레그란스 오일 하나 만들었어 진운도? 이제 레드풀 레드풀 하나? 아니 그거랑 초콜릿 두 개 초콜릿 두 개랑 레드풀 저는 블랙벨이랑 비스토리아 아메든이랑 클린코튼 저는 클린코튼이랑 클린코튼이랑 이거 이거 아 큰일 났다 저거? 아니 저기 있는거야 블랙 블랙베리 앤 베이 아 그거였던거 같아요 이거 만들었어 와 예쁘다 예쁘게 됐어 우진이 형은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뭐라고? 무슨 향? 무슨 향 넣었어요? 나 이름 까먹었어 뭐였지? 형 다온이 하나 했잖아 형 그런거 같아 저거 좀 이거야? 저는 베이비 파우더랑 블랙베리 앤 베이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이 얼마나 가나요 MC님들 향이 얼마나 갈까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만 고민되면 잘 알 수 있거든 잠시 좀 조금만 더 해주세요 종이컵 아닌게 아 아닙니다 30초 안에 생각날걸래 종이컵 있나 아 뒤에 있어 그래 나는 다온이 에이프리 프레쉬 다온이 에이프리 프레쉬 다온이 에이프리 프레쉬 검정색 그 검정색 다 쓰신 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1, 2개월 1, 2개월 정도 쓰겠네요 어빈이 형 도착했나요 형님? 아니 아직 조금 남았어 어빈이 형 5분 하나 도착합니다 나 조금만 더 올려 나 한 번만 나 하나 더 올려야 돼 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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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좀 줄래? 조금 더 한쪽을 뺄 수 있어요 형 뺄게 한쪽을 좀 아니야 나 대강 이제 준비 중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손 내 됐어 나 뭐 넣지? 눈대중 하나 먹어 향도 눈대중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굳게 하지 않고 풀 수 있을까? 종이법을 사용하는 거야 오래 가고 싶으면 향을 더 넣으래요 대신 많이 넣지 말라요 왜? 많이 넣어요 어지럽지 않아요 너무 어지럽지 않아요 너무 어지럽지 않아요 이거 뜯어놓은 거 혹시 하나 더 저기로 갔나요? 아니요 안 뜯었어 저기 여기 뜯어놓은 거 어딨어 파고가 여기 뜯어놓은 거 어딨어 파고가 여기 뜯어놔서 정우는 뒤에 있다 바닥 오른쪽에 있어 조심해야 나 잠깐만 스케츌러도 같이 그렸나? 이거요? 이거요? 아 저기 있군요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야! 야해서 놀라서 더 넣었잖아 잘했지 네 색깔들이 다 뭐? 이쁜데 이렇게 치면은 왜 이렇게 되잖아요 야 이거 여기 넣었지? 향 다 빠지면 너희들이 쓰는 향수 좀 뿌려줘오면 된다 오오오오오오오 우와 우와 천재 오 괜찮다 nuestro 향수 뿌려드리네 원래는 향수도 많이 뿌린다 이거 야 야 향 이름만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넣은 클린코튼 향은요 일단 안다보고 말씀드릴게요 클린코튼 혹시 그쪽에 클린코튼 있나요? 여기 있어요 코튼함 클린코튼 향은요 일단 조금 비누 향기도 나고요 일단 과일 단내와는 조금 다른 상쾌한 향이 조금 더 강한 향이에요 은혜 향에 뿌려두면 오랫동안 맡아도 냄새가 머리를 많이 아프게 하지 않는 향이라서 제가 애용하고 있는 향이고요 그 베이비 파우더는 약간 짠 이러면 흘려야 되나? 네 아기 엉덩이에서 날 것 같아요 진호 엉덩이? 내가 가지고 가면 냄새? 엉덩이에서 그런 냄새 안 나 맞아 안 냄새? 뭐야 눌렀어 베이비 파우더는 베이비 파우더 냄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네요 어떻게 걸 눌렀게요? 그리고 어 빅토리아 가드는요 약간 되게 좋은 레스토랑 가든에서 날 것 같은 냄새고요 아니면 미술관 정원에서 같은 날 것 같은 냄새고요 되게 꽃향이 많이 나요 꽃향기가 되게 많이 납니다 생화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코가 마비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초코향은 초코향이 조금 나긴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죠? 그래도 모르겠어요 초코향 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약간 따가운 냄새가 나요 요즘 향기 다 섞인 거 아니에요? 코에 블랙베리 앤 베이비 냄새는 약간 달콤한 포도 냄새? 달콤한 포도 냄새가 나요 규현이는 무슨 향 나요? 저요? 콜라냄새 콜라냄새 네 콜라냄새 저는 콜라냄새 저는 모르겠어요 규현이요? 얘는요? 맞아 맞아 안 열었어 딱 나면은 약간 애기토냄새 같은 거 네? 뭔지 알아요 애기토냄새 아기토냄새 정매애부터 여기서 올리즈냄새가 애기토냄새라고 그랬어 대면 진짜 그거 뭐지? 나 어디까지 넣은지 까먹었어 그 냄새인데 세탁기 넣는 거 서미위원제 다운이 약간 그런 냄새 너무 많이 넣는 거 같은데? 미술 전공하는 사람 같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자신 없는 예체능인 줄 알아요 바로 미술이에요 진짜 잘하고 싶은데 절대 내가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예체능인 미술이에요 잘 어울려 있는데 진짜 잘하고 싶은데 너무 이번에는 약간 레이즈를 만들 거니까 레이즈에 어울리는 향으로 뽑아볼게요 약간 노란색에 어울리는 향으로 빅토리아 과정이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응 좋아요 MC님들 네? 너무 조용하잖아 MC친구 빨리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제 뭐야 권희대진의 그림자가 앉아있어 그건 진짜네?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뭐야 뭐야 어 무슨 소리야? 노란색 노란색 색소 좀 주세요 노란색으로 이걸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진우가 다 먹었어요 아 이걸로 써도 돼? 네 이게 있어요 다 닦았어? 응 나 자몽색 만들었다 뭐야 이게 마카롱 같다 7년 전에는 석고가 향제에서 아직도 향기가 나신데 규현이 머리를 펴서 놓자 그러면 얘는 다음 생에도 노란색으로 탱할걸요? 가본가? 우리 정수리만 보이네요 야 여기로 여기 오면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레이즈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한글 공식 팬카페 이벤트 게시판을 공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한글 E&OI로 다섯 O행시를 아주 기깔나게 준비해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나눠드립니다 얼마나 기깔나야 되나요? 규현이 형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저희 중에 N행시를 제일 잘하는 형이라서 레몬? 레몬? 왜 그러세요? 레몬? 어이? 나 오빈이가 많이 나는데 마치야? 어떡하지? 왜 이렇게 참? 내려놨 내려놨어 진짜로요? 새롭네 아니 너 별로 없어 그럼 지금 모르니까 아니 오빈이 형 그럴 리가 없네 레몬이 형 안녕 오빈이 형 도착했습니다 아 오빈이 형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였어요 오늘 급하게 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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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빈이 형 급하게 오느라고 이런 거 왜 이게 왜 이게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MC님들이 도대체 어른이 튼거예요 고마워요 완벽해 검정색을 만들고 다들 팔 안 아파? 내 안 아파? 네 전혀 안 아픕니다 동혁이가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니까 동혁이가 너 어디 갔다 왔어 아 제가 솔직히 동혁이가 성장으로 돌아갑시다 아직 아니 여러분 다시 한번 받아먹는 거지? 내가 할만 있어 이거 볼까? 뭔 해야 하는지 까먹었어 어빈이 형 보고 싶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거의 여기 다 썼지 다 썼지 여기 네 네 아 이게 물감은 조금 더 색깔이 파스텔톤으로 나오네 내가 생각한 노란색 완전 쨍 어? 여기 좀 쨍한 노란색 있어요 아 그거요? 아 아니야 섞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바로 섞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난 뭘지? 한 명당 한 개씩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한 명당 예쁘게 여러 개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드릴 겁니다 예쁘게 만들게요 오늘 무슨 젓기 AMS를 많이 와 AS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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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나 커피 젓는 걸로 단련된다 이거 여러분 이거 동영이랑 많이 진우 여친이 한 번 더 여러분 오 진우인데? 법인히 형 이거 믿겠지? 레이즈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럼 이제부터 레이즈를 만들어봅시다 일단 레이즈를 위해서 레이즈를 먹는다 레이즈판이 레이즈를 뽑아볼게요 저희 미술 전공생들 같대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꿈미남 공방인데 맞다 다 어디 갔어? 오늘 뭐지? 다 어디 갔니? 꿈미남 느낌은 달라할게요 이제부터 꿈미남도 보면서 같이 보면 되겠다 여기 혹시 배탄을 좀 줄래? 여기 있어요 고마워 어느 동네 꿈미남이래요 혹시? 눈동네 저쪽 꿈미남은 굉장히 동심이 가득한 꿈미남인가 봐 얘들아 공지는 7명인데 당첨자 7명이야 아니요 저의 열정 때문에 2배로 늘렸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렸어요 네 공지 14명 아니에요? 저희 미대 오빠들이래요 나 석고방향제 만드는 고양이 처음 봐 뭘까요? 메이플 시럽 넣어서 만드는 것도 있대요 아 정말요? 네 메이플 신기하다 신기하다 팬분들 되게 많이 하신다 신기한데 저 여기 천재인가봐 미술시간 초등학생들 뭐만 하면 우린 약간 초등학생 쪽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피자 투핑 중 정확해 별 저기 판 있어 우린 대신에 향수 넣어도 된대요 이 별 이거 좀 해볼까요? 나 내 향수 넣으라고 해볼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향수가 있으면 그걸 넣어도 된대요 대충 많이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기 이거 향이 그 뭐야 향수는 향 지속률을 약해가지고 향류에 비해서 이 몸을 어떻게 떨어요? 근데 여기 약간 레이전트이 방역수 automate 더 떨리네 그래? 지금 살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젓가락 새 거 있나요? 진짜로 너무 얇아 너무 두꺼워 저 역시 오늘 저녁 먹을 때 흥수 맛이 날 것 같은데 배고파 우리 레이즈에게 즉시 레이즈에게 저메출을 해준다면 저녁 메뉴? 나는 너 살짝 부으면 같이야 삼겹살일 것 같은데 또? 오징어 덮밥 여러분 제가 제 향수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 뿌리고 그대로 화장대 두고 나왔어요 뭐랑 되게 이랬어 어디? 이게 풀려가지고 되게 웃긴 거야 이제 신우꺼 넘치려고 그래 안담이로 해주면 어차피 넘칠래? 춤추는데? 또 똥이 같다 이거 그니까 똥이 아니야? 이거 멍 때리기 좋다 나는 평소에 멍을 많이 때린다 저요 멍 불쌍하다 물이 없는데? 커피 넣어도 되나? 여기 파란색 물가를 묻을 곳이 있었나? 난 파란색을 쓴 적이 없는데 뭐야 나은 데만이래요 네 이끌려 점점 변해가는 조능력처럼 안다 밀어라 그럼 제가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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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그대 난 간지러워도 있잖아 살살 커벌 우와 점회 추는 지금에서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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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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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나는 안 먹나? 아 어렵다 그거 준비합니다 뭐 어떤 거 그거 치즈 먹었어 치즈 됐어 내일은 이대로 다 앞으로 놔두자 별 남은 거 없어? 네 슬퍼요? 진우가 두 개 있어 이거 진우야 잘 만들었다 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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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옮길 수 없어 화면 거 이쁘다 이거 봐봐 이쁘지? 이거를 여러분 제가 만든 저의 야심장 곰돌이를 제가 구셨어요 나 다 마른 줄 알고 쓴 만드는데 이거 네따 여기는 뭐야 이게 이렇게 아미가 차있구요 이거를 지금 부셔줬어요 부셔버렸어 이렇게 빼면은 나 뭐하냐? 좀 더 보이로우 이거요 자 다시 이렇게 돼 빼면은 이렇게 나와 귀엽죠? 몸통도 빼볼까요? 이게 뭐야? 이렇게 나와 야 뭐야? 야 얘를 왜 그렇게 했어? 잘 돼 자기가 무슨이었거든? 야 퀴나 야! 가득만 잘 먹을게 이거 봐봐요 안 돼 여기 안에 다리가 껴가지고 뺐는데 다리 봐보세요 보이세요? 야 야 야 야 야 우리 전체육관하고 물 있는 사람 여기 물이 있는 사람 물이 있는 사람 물이 있는 사람 여기 물이 있는 사람 머리에서 아 그 그 그냥 그냥 똥그맹인가요? 야 야 야 나 그러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을 하나 왜요? 내가 여기에 물티슈 상을 안 넣었어 그죠? 물티슈 석고 반영진 상을 안 넣으면 그냥 석고가 됐네요 석고가 안 넣으셨어 석고가 안 넣으셨어 그냥 다 하고 아니 다 하고 거기다가 끓이면 돼요 그냥 그냥 아아 그래? 응 원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 잠깐만 그렇구나 뭐 아무것도 어렵다 이거 뭘 할 리가 검돌이 피나 빌보밸리 우와 민혁이나 어 민혁이나 야 이거 다시 해야 돼 네 종류컵 네 왜 나지? 이거 이 곰돌 부셨잖아 아 부셨구나 네 어쩌다 부셨어? 세트라도 하고 섞어보자 흠흠흠 흠흠흠 흠흠 흠흠 판 어디였지? 그 그 어 어 그 그거를 뭐라 그래 구절판 어 구절판은 없는데 뭐지 그게 이게 몰드판인데 그렇게 생긴 거 하민이 형 하고 있는 것 같이 납작한 거 없어 이게 맞아요 한글만적인 없나 이게 뭐에도 없지 자 그럼 나의 구입색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색깔 대박이지 뭔색이야 몰라봐 다 옹세기 여기부터 볼까요? 안 돼 어? 된거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짜가지고 물 어? 정비 구조가 필요해 엠치도 얼굴을 튀었니? 어디가 비는데요? 그럴 얘기가 됐어 하민이는 금손이라 될 만 됐듯 근데 하민이 만드는 건 다 자라고 하민이 좀 꽃도 피어냈잖아요 도진이 계속 조용히 사고 치신다고 하는데 거기 가위 있어요? 가위 있어요 권아 형부 가위 인화의 V앱에서 오디오가 비다니 그러게요 아 우리 오늘 되게 신중한다 이런 재밌어가지고 예술 자랑은 늦었네요 얘들아 꽃은 넣고 있니? 예쁘게 넣고 있어요 고품격 정수리 방송 고품격 정수리 방송 고정방인데? 얘들아 꽃은 넣고 있나? 다들 넣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잘랐어 예쁘다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 이거 붓기 전에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부셔집니다 네 아 이거 왜 이렇게 튀겨 스케이팅 에탄올 어디 있어요? 에탄올? 소독제? 야 맛잇는게야 맛잇어봐 저주의 인자 맛잇어봐 멋잇는게야 에탄올가 어딨죠? 에탄올? 여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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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꽃가루를 비벼서 가루로 만들어보려고 왕크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굳어가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야 너 이거 내 자리 신봉해 시끄러워 시끄러워요 언니라 더이상 이해놔야 시끄럽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희 이런 모습도 어디다 굳어가야 침착하고 차분합니다 맞아요 잘했죠 감기맞은 필요가 너무 많이 났다 뭐야 와 콕 진짜여기 물 저울 필요하신 분 있나요? 물 여길 수 네 진짜여기 사고셨다 시끄러운 거 그리우시다 우리 곰돌이 잘 굽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볼까요? 어 곰돌이 곰돌이 저는 조금 곰돌이 남았어 뭐지? 아직 저 고루마리 그루마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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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도전 근데 시끄러워도 재밌다고 하시네요 오케 완벽해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저희가 땅땅땅 너가 말해서 그런거잖아 야 내꺼 어디갔냐? 여기갔냐? 물티슈 물티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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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레이저 여러분들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정성을 다해 이렇게니까 계란말이 없다고 고맙습니다 뺐어요 그래서? 없앴어요? 네 다 레이 마우스 마우스 그거 있나요? 물티슈 물티슈 여기 섞고 어빈님도 만들게 하자 네 오늘 어빈이 형 저희가 가서 알려주고 만들게 할 겁니다 잘 만들 것 같아요 어빈이 형들 어빈이 형들 되게 관심도 있어 하고 되게 관심도 있어 하고 어빈이 심심할 거 아닌가? 이거 아세요 여러분? 원래 이거 라지노 아이템이었는데 어빈 보고 있다 어빈이 형 하고 싶죠 이거? 어빈이 형 아셨구나 라지노 아이템이었는데 라지노 아이템이었는데 우리 어빈이가 허리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엔호에게 제가 기증했습니다 잠깐만 위락 이엔호 저희가 잘하는게 어색하다고 하시는데요? 어색하죠 그럼 조금 하자있게 해드릴까? 약간 팔을 하라고 곰돌이 부셔져가지고 너무 부셔졌잖아 너가 쌈장 냄새 이런거 어때? 쌈장 냄새 쌈장 냄새 여러분 갑자기 향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럼 없어도 안돼요 제가 제 향수 냄새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신나게 뿌리고 거의 그대로 두고 왔어요 몸에 있는 걸 짜서 드릴까요? 이렇게 들어간다 꽃 약간 멋있지? 다홍색 꽃에 하나 더 얻고 싶어 엄청 조용하다 쌈장 괜찮대 고기 먹을 때 옆에 두면 쌈장 괜찮대 고기 먹을 때 옆에 두면 쌈장 괜찮대 진우 쌈장 아니야 너 그거? 맞아 오 진짜 까짱 약간 쌈장 생긴데 진우는 무슨 향수 써? 저요? 지금? 저 빅토리아 아니 너 원래 평소엔 나? 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마직색? 엄청 고맙습니다 산뜻한 듯 깊은 냄새? 산뜻한 듯 깊은 냄새? 산뜻향? 되게 어려운 향수 쓰고 산뜻향을 쓴다고 저 약간 과일향 좋아해 과일 지금 단거 산뜻한 듯 깊은 냄새 이제 말줘요 도주님 몇 개 만들었어요 지금? 세 개 오 잘했다 왜 한번도 부산했다는거야 도주님 대박인데 저거? 잘 만들었어요 군돌이 나도 뜯어도 되겠다 안돼 안돼 제가 너무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울 거기 왼쪽에 갔나요? 네 하민이 형 무슨 모양을 만드냐고 지금은 동그란 모양의 코트를 장식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익숙한데 규현이 형은 무슨 향수 쓰냐고 여쭤보십니까 평소에? 저요? 저 클린 웜 코튼 쿨 코튼 규현이 형은 코튼 쪽 좋아해요 맞아요 지갑이 형 보여드리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향의 향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흘러내려요 코튼? 꽃 너무 예쁘겠다 꽃 넣고 있어야지 파이팅 넣어두는 것도 있고 안 넣은 것도 있고 혁이는 무슨 향 써? 저요? 야 그거 갖고 가죠 왜왜왜왜왜 이것도 어떻게 저는 여러가지 형들을 써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좀 진한 거 싫어요 머리 약간 은혜나 한번 봐 구진이 형 사고 치는지 확인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잘하고 있었어요 형이 몰래 사고 치는 소음 많이 두는데요 형 기존 사이요 야 절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거 루피 같아 핑크색 도지이는 무슨 향수 쓰는지 알려달래요 저는 향수를 도지형 향수 쓰나? 안쓰지 않아 도지형 안쓰지 있어도 까먹어 안쓰어요 도지형 취미가 까먹는 거라서 그냥 끝까지 말해야지 까먹고 안까먹은 척하기도 아 여기 있었네 잡고 있었는데 우와 내가 한거야 닭대국은 나 저것 좀 흑임자 곰돌이 독보적 존재가 흑임자죠 맛있겠다 어떤지 여기 잡은거지 저기는 콕고양 넣었지 아 이렇게 나와 콕고양 넣어야 된대 하민이도 알려져 향수 저는 되게 로마는 안 돼 있었다 나 무슨 향수 저 약간 바닐라 향 나는거 좋아해 향 이렇게 좋아해 향 이렇게 좋아해 야 오 초코향 근데 난 향 다 좋아하는 것 같네 근데 얘는 야 이거 귀가 넘쳤는데 토리아가든 향 좀 주세요 나 이 위에 토리아가든 내가 가져왔어 거품 남는게 너무 싫은거 어떡하지 어쩔 수 없어 이거 좀 뭐해서 덮어야 돼 저거 좀 패스 왜 거기에다가 뽀뽀를 하세요 맛있다 텐스 좋다 향이 맞는거 아니야 우리꺼 흔들지마 프린이꺼 흔들지마 프린이꺼 흔들지마 우리 아까 마일스 어디있어 마일스 제가 만든게 마일스 안개꽃도 넣어달라고 안개꽃? 난 제가 앨범으로 만든 소개하고 싶다 꽃 그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벌써? 난 왜 내꺼완 근데 약간 부서지거든 더 부처하네 그거 빨리 뽑으면 안된데 그랬어요 뽀뽀 만지면은 만지면은 걔가 그거돼요 부서졌는데? 맛있어진다 사진 먹어볼래? 약간 딸기버거 맛 같을거 같지 않아? 아 딸기버거 딸기버거? 버거 또 이제 완성된 회사 한 명씩 가서 우리 레이즈는 우리의 자존감을 올려주는데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이거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잘했다고 해주잖아 오 고마 이거 남은걸로 스마일 만든거야 뽑아서 볼게 스마일 이거 그거 알죠? 막 영상보면은 그 속 시원해지는 그런거 아 나 그거 알아 그게 뭐야 우두두둑 약간 우두두두두 오 이거 봐 깔끔하게 반점처럼 됐어 이거 귀현이 흑임자에요 흑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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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색깔 흑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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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색깔 흑임자 별 찾고 있었네 별 찾고 있었는데 약간 혀 앙 하고 나머지도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리면 되겠다 오 그러게요 고마워 요거 되게 리액션이 영원히 없다 귀여우네 이건 살짝쿵 가슴이 아파 열심히 다 가는데 살짝쿵 나 이거 하나 갖다 너 그거 안 베푸고 있는데 왜 오 오 흑임자 진한 노란색 어디있어 진한 노란색이요 어 그거 어떤 색깔 나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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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를 색을 못 냈어 아직 안 쓴 거야 아니요 아직 아무도 안 썼네 이게 다 쓴 거야 아 네 그거 여러분 E&Y가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잘하기 싫어서 이렇게 그냥 평소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 아니요 이게 안 굳을 거 같은데 알았어요 드디어 이제 집중이 되었나요? 그럼 탕후라 한 번 더 만들까요? 뭐 말이죠 근데 진짜 향 안 넣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저희가 만들었는데 쓸 수 있는 거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향수 뿌리면 된다 아 걱정이 많이 있는 거 아직 안 돼 뭐라고? 아직 아닌 거 같지 않아? 야 그럼 물이 이제 그걸 굳고 갔었는데? 또 이건데 아 그니까 익었다고? 익었어 일부러 걔만 냈던 건데 아 그래? 누구보다 안 마를 줄 알았어 왜냐면 얘는 안 마를 줄 알았어 아 무슨 맥도? 아 아 정훈아 이거 먹어봐 내 거는 언제 많은 거야? 진짜 먹을 뻔했네 형 거 진짜 신나 봐 습관성이 약간 무섭다 습관이 아 아 오일 뿌리면 스며든다고요?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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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이해 노하이 컨셉입니다 저희 이렇게 냄새 안 독해? 독하지가 않은데 지금 저희가 너무 많은 향을 맡아서 지금은 되게 기억해 배고파 그냥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지금 구가가 이렇지 배고파 아 안돼 구가가 이렇지 배고파 대박이지 탕수육 먹고 싶어 맛있겠다 이걸 먹으면 어떡해 도진이 형 형 공짜피디 뭐예요? 딸기 품은 어쩌고 아 도진이 형 형 공짜피디입니다 딸기 품은 어쩌고 그거 이름이 딸기 품은 어쩌고 맞아요 맞아요 이름이 기억 안 나 이거 이름 맞아요 야 야 그거 하려고 내가 이걸 섞었는데 아 여기 있어 아니 이거 그래요? 야 아 형 왠지 그래서 이게 왜 있나 하고 있네 오 왜? 이게 하나 남아서 했는데 규현이 형 이걸 택한 곳에 딱 짠구가 있어 정수리 아파 어떻게 해요? 짠구는 여기 있어 남았거든 이렇게 굳었어 얘 너무 귀엽다 이거 할래요? 잘 됐지 보여주는 거 있어 얘 너무 귀여운데 잘 됐다 이 속바닥 내밀고 있는 거야 어떡해 규현이 형 저거 없어가지고 내 정수리에 화가 났네 정수리에 화가 났네 비타민 같아 왜냐하면 하얀 해 하얀 해 하라고 했어 아니 뭐 봐 하니 하나 하나씩 해야 돼 오 사 오 오 아니 하나 하나씩 해야 돼 그거 뜯어도 될 거 같은데 그거 파란 색깔 거 딸기 품 그거는 종류가 엄청 많아 다 이건데 아 그래요? 아 딸기 품 검색하면 그거 있던데 밀크티인가 아 아 밀크티인 거 같아요 마셔야겠다 이게 이게 너무 예뻐 네 이검 장미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딸기 품 3개라는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밀크티 이게 왠지 딸기 품은 근데 너 생각보다 그걸 제일 많이 먹었어? 나 브라운 슈가 밀크티 그거 먹다가 시즈콤스 이거 뭐지? 새로 나왔길래 징그럽게 나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판 같은 거 없냐? 그거 많이 시작했어 쫀브랑 거나 메모랑 거나 세모랑 거나 뭐 없어? 이거 뽑아도 되지 않을까? 한옥 아 그거? 아 뽑아서 쓸 수 있구나 생각도 되니까 마이크 아 내가 보실 수 있으니까 네가 뽑아 이거 뽑아 마이크 터뜨릴 거면 얘 가야 돼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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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근데 노크해야지 나와 짐은 공차 뭐 먹어? 저 초코바른 초코스무디를 제일 좋아해 초코바른 초코스무디야? 어둑하고 이제 나온다 그거 아니야? 난 몰라 맛있게 먹어 뿌셔먹는 거 까면 오늘 아아 마셨어? 네 오늘 아아 마셨어요 아아 맛있구나 아 맛있구나 뭐야 뜯어 야 블랙베리 앤데이 누가 이거 넣었어 여기? 너가 넣었지? 나 왜 나한테 왜 그래? 우와 야 예쁘다 잘했다 우와 잘했다 잘했다 잘했는데 좀 밋밋해 아니 그거 밋밋해 이거 좀 많이 넣었지? 우와 우와 오일이 좀 우와 또 멍 때리고 있어 잘했어 진짜 잘했다 잘했어 이거 이거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거 지금 뭐 만들 거예요? 나 얘 어 그럼 나 얘 안녕하자 우리 스마일이 다 왔어 스마일이 그거 작아 그거 좀 회색 장량 얇게 발랐나 오 오 오 오 야 깜짝아 뿅뿅 장미 아 장미 여기 여러분 장미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 봐 말린 말린 뭐라 그래요? 말린 장미 3종사 어? 그게 뭔데? 3종사 진우랑 도진이가 조용하게 사고를 춘다는 저 사고친 게 없는데요? 소문이 부는데요? 아니요 열구나 와 멤버들 멤버들한테 쓴 편지는 잘 봤어요 저희 다 같이 봤어요 아 왜 이렇게 누구? 다행히 봤어요 누가 보여 너 왜?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어? 난 안 본 거 같은데? 잠깐만 난 내 거 안 봤어 나도 내 거 안 봤어 도대체 이거 뒷면이잖아 와 뒷면도 예쁘게 해보는 거 응 네? 형이 진짜 울보 강하지 90만 하트 90만 와 죄송합니다 조금씩 100만인데 오늘은 그 100만을 그걸로 볼 수 있는 건가? 라이브 다행 터지는 거 응 나한테 검색하는 거 혹시? 형이 안다? 내가 본 강아지 중에 제일 잘 운다 이거 잘 운다고? 어 범아가 도진이 또 사고쳤잖아 도진아 딸기품은 딸기티야 딸기품은 치즈폼, 밀크티 그거예요 너 화를 해 그거예요 그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만졌는데? 이거 건더기 있던데 나가 정은이 우는 거 너무 귀엽고 나 안 우는 거 나 우는 거 뭐야? 너 울었어? 아아아 브리라이브 하하 그치 브리라이브 때 안 우는 사람이 없네 저 울음 참았다고요? 아니 우진이 형 울음 참은 게 아니에요 약간 건조해서 재채기 나오려고 재채기였어? 네 이거는 여긴 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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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꾹질한 거 아니야? 흐잇 잘 표현해 주셨다 되게 이걸로 이걸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어차피 이게 귀 까지 안 나오면 Keys thought... 나 빨리 안 해 YA 와...? 소담을 가질 거 같다 잠심 잘했지 잠심? 이거رج꾹업 하기로 했다는데 먹어보자 메뉴판에 보니 김치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에버 나이스 에브리띵 저녁에는 꼭 튀김을 먹겠다 아 이브닝이브 아 생각하고 건이가 또 반팔이구나 철면이랑 돈까스 너무 나요 먹으려고 했는데요 메뉴판에 보는데 김치냉면이 저한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하 얘를 안 뿌렸네? 야 다 먹어 이렇게 그래서 먹었죠 먹어줘 빨리 먹어 아아 정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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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이거 뿌렸는데 아 이거 뿌렸네 에탄올 좀 에탄올 금방 쓰고 좋게 합니다 네 급해? 아니요 아니요 곰돌이도 안부 좀 달래요 어디 난 그 제 곰돌이는 아직 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곰돌이 흠으로 말합니다 아 이거 빼자 이제 당연히 조금만 한번 녹아내렸어 그쵸? 너 조심해야 제가 안 말했으면 도덕한 거 아 조금만 조금만 더 이거 익어진다 아 익는 거 잠깐만 당연히 조금만 더 해봐 그래? 아직 불안해서 못 가겠어 아니 아니 이쁘지? 이쁘지? 내꺼는 왜 이렇게 굳으신 것처럼 안 하지? 저녁 못 먹을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말랑말랑하네 아직 고민돼요 함윤이 곰돌이는 부끄러움이 많군요 네 백만웨트 돌파하면 애교해주세요 아마 그거는 건이가 할 겁니다 잠꼬대나 잠꼬를 달려줄 수 있나 함윤이는 이를 갈 겁니다 어 잠깐 잠깐 아무것도 없이 말하는 거 권이는 소리 지르고요 정원이는 입으로 숨 쉬고요 진우는 코를 지르고요 코를 지르는 건 뭐야 코 조진이는 조용히 자고 조진이는 조용히 자고 잠시만요 조진아 어제 꼬끄랐어요 아 진짜? 어제 피곤했나봐 너도 얘 다리 부시면 피나냐? 난 다리 부시면 피나는데 첫 곰돌이 첫 곰돌이 탄생 어제부터 완전 춥던데 그거도 잘 챙겨 다녀 맞아요 항상 챙겨 다녔는데 야 이건 춥더라고 야 이건 춥더라고 너무 시원해 응 맥치돈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고구마 치즈돈 봤어요? 엽떡 엽떡 오랜만에 먹고 싶어 그치? 아니 왜? 너도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다 싫어 귀엽네 군돌이 지금 저희 몇 시간 짜고 있는거죠? 방송을? 귀여워 이제 만드는거 그만 뭐야 슬슬 좀 얘기를 해야 될거 같아요 아니 우리 곰돌이도 꾸며야돼요 그럼 이제 공돌이 적정하고 뭐 그래야 돼 제자리를 꺼내봅시다 여러분 다들 저 방금 꺼내면은 말랑말랑한 데로 흐를 것 같아서 나 곰돌이 흐르는데 어떻게? 진우 꺼낼 수 있죠 나는 할 수 있을거 이게 곰돌이도 없다고 이게 곰돌이를 먼저 만들었어야겠네 저 곰돌이 제일 먼저 만들어줘 아니 아니 이거만 좀 만들었어 심장은 아크릴 물감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 그런거 같아 아크릴 물감? 아크릴 아크릴 늦게 굽는대요 아 아크릴 늦게 굽는대요 아 아크릴 늦게 굽는대요 아 이거 하나도 안 넣었어 어떻게 해? 될 것 같은데? 됐죠 아 중간다 봐봐요 형도 해도 될걸요? 근데 손도 자국이 남긴 해 손도 자국 엽떡에 치킨 먹을 수만 있다면 마시지 오늘 다들 옷이 여러가지 제가 예전 색깔 다 빼고 왔어요 티슈물 야 너도 엽뿌리살이 있나? 티슈물 그럼 나 여기 없어 그 좋으면 어떻게 엽뿌리살이 있지? 티슈물 같네 엽뿌리살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잊지 형은 뭐 있어? 있죠 안 없어 정말요? 어 있어 있어 없을 수가 없어 안 없어 이거는 옆구리 가죽 아닙니까? 동진이도 딱 그만 정훈이는 없어 난 진짜 없잖아 장난싶네 정훈이는 벌써 물놀이를 데뷔하고 있는 거야? 아 저 튜브를 복근이야? 아 진짜 팬분들 진짠줄 아셔요 이 줄넘기어 막 해도 되는 거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물놀이를 데뷔한다는게 복근인거야? 아니면 튜브인거야? 복근 아 그치? 저 곰돌이가 곰돌이가 사망 성공으로 막 한다고 다소 빨리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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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하게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선생님 누구로 한테 내가 진짜 빠르게 만들고 이거는 색깔은 드려야 되죠 지금 한국은 사면이 바다야 동해의 서해 남해 내가 사랑해 여우 네? 사랑은 안 되세요 안 되죠 저요? 저는 이건 튜브로도 말해도 좀 뭐라고 해야 돼 이건 약간 트라이퍼린? 어 우리나라 복근 있어요 저희 약간 그 거짓말은 하지 말자 모짜라 치즈요 야 자기네 라훈아 바닐라 크림 콜드브레 바닐라 시럽 두 번 추워서 마시면 짱 날고 맛있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겠는데? 베이맥스? 네 약간 그런 느낌? 베이맥스 하십니까? 베이맥스 하십니까? 베이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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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치킨상 나 오늘 치킨 쏜다 와 어떻게 이렇게 멤버들한테 권영아 남고 힌트 힌트 그리고 심지어 방금 얘기했어 햇님 달리? 그 공돌이 당한거에요? 80점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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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보여줘? 그 출판 좀만 이따가 알려줘 빨리 말 헛 60일간의 세계 1주 어? 땡 80일간의 세계 1주 땡 이미 뭐 다 사람들이 팬분들이 말해주는 마시멜로 이야기 마시멜로 이야기는 1번 꽃을 보니 맞죠? 어 얘기해 주는거죠?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80일간의 세계 1주를 1번주에 읽을 예정입니다 형이 직접 한거에요? 맞지 세계 1주 한거야 지금은 세계 1주하는데 일주일도 안걸리죠 그래요? 갔다와봐 갔다와봐 다음주에 위하이크 할 때 봐요 오케이 딱 딱 여기서 비행기까지 직원 가는거에요 대자 형 왔다 왜 그러는거야 이거 왜 이러는거야 곧 하트 100만될 듯 대박 이거 뭘 없어야될거 같아 3900 그 노란 표지 맞아? 네 아마 맞을겁니다 아니 0151515151515 제가 저는 이제 읽었던걸 옛날에 읽었던거를 이제 기반으로 이번에 다시 따로 읽는거라 취지준려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입니다 제가 읽었던거는 무슨색이었지? 제가 옛날에 읽었던거는 파란색인가 그랬던거 같은데 속도카곤이 있던 책을 읽었어요 어빈이 형 한번만 세워주자 어빈이 형? 백만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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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가 그려져있는 책 이거였어 하얀색 코끼리 감사합니다 와 백만이야 율라엑 E&O에서 진행하는 라온의 책장 홍보 네 맞습니다 이번주는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80회가 세계일주 흰색 표지에 코끼리가 그려지는 책으로 진행하니까요 혹시 한번 네 같이 읽어보시고 싶은 레이지 여러분은 네 제가 먼저 읽어드리는걸 들어보시고 읽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저는 어렸을때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도진씨는 책아니나요? 책 읽기가 취미래요 요즘 안읽고 있어요 골직 담백하세요 아니요 정말 골직하세요 골직하세요 좋아요 우리 이거 야 어빈이형 보여주고 와봐 어? 어빈이형? 야 이거 잘했다놔 어빈이형 어디갔어? 어빈이형 메인템 아니 근데 뺐어 뺐어 빼야돼요? 정훈아 왕관도 있어 왕관 씌워 어디? 왕관도 하나씩 있을거 나도 빨리 하고있는데 안굳어 야 양이형 너 애교화기로 안갈자 아 왔다 왔다 누가 애교화기로 한거였어 너 했어 했어 하나 둘 준비되면 바로 준비 준비되면 바로 바로 나와야지 하나 둘 셋 넷 귀여워 이거야? 숨만 쉬도 귀엽다고 하니까 이제 숨만 쉬네 빨리 보여줘 너무 해내 너의 애교를 보여줘 빨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준비 맞추고 왔어 준비 너한테 들어봤어 지금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준비되셨어요 E&Y 멤버들 네 나 기대하고 있어 한번 가볼게요 네 숫자성? 너 한번 하고 싶어해 저게 귀여워 레이드 5행시 이쁘게 해도 꼬디 아 귀엽다 와 대박 귀여워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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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귀여워 짱 귀여운데 대박 귀엽다 근데 애가 많이 는 거 같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치고 않아 먼저 알지 일단 내가 오늘 아침에 보고 사본 애들보다 귀엽다 진짜 귀여웠어 귀여웠어 깜짝 놀랐어 대박이다 진우야 이게 애교다 방침 얼굴도 깜짝 놀랐어 진우 알고 가실게요 진우 애교가 빠지면 속가수 카메라 댕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겠다 아 왜? 아 형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와우 그래서 약간 그 차가운 프로그램인가 그렇게 안 돼 얘는 악에 불 들었어요 그럼 넘어가지 말고 빨리 아 조심해 이걸로 자 진우씨 애교 가실게요 뭐라고 뭐라고 진우 만들었는데 다 랫디 아 너무 화가 나 진우 만들었냐 이거까지 애교한 포함이냐 아 진짜 괜찮은 거 마냥 아 너무 화가 너무 화가 너무 화가 형 그거 다시 해야 돼요 하하하하 근데 형 검정색 색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 하얀색으로 해야죠 하얀색이면 그거네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하얀색이랑 검은색이니까 아 이거 섞고 가는 게 자체가 하얀색이에요 넌 여기서 가만히 있어 잠깐만 나 나갔어 이거 꼼으로 붙여주게 한 여덟 조각이 됐어 하하하하 realize 짜잔 오그래 with me utilize 오오 잘했다 잘했다 왜 나빼호 다 좋은구먼 음 중에 여러 명 이걸 지우야 지루야 지루 암을 레이즈에게 드릴게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그날 해줘야 dib alphabet 야 이거 그래야 돼 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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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날까 그것까지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그럴 때 그 친구가 뭐 빽빽에 나오는 소리 아니야? 뭐야 귀엽다 근데 따라주고 있는 거 같은데? 음료수 따라주고 있는 거 같은데 보여주고 왔냐 저거? 보여주고 왔어? 아니야 아직 안 묻어가지고 나 왜 나 전술하려고 그래 아직 안 묻었다 아직 안 묻었다 뿌려줘? 너 이거 규현이 하나 더 하라 아 이거 안 되는 사람 일하고 있어 인마 왜 그래 실패한 사람한테 너는 여기서 약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너는 그럼 안 된다 맞아 지금 얼마 전에 얘기했지 실수는 실패 전화 나 끝쯤 줄 알아 맞아 동물아 방송망 무례하고 있어 형 그럼 안 될 거야 형도 어쩜 때 어미하고 가서 깍지에로 앉아가지고 아 너무하네 진짜 너무 그렇게 하지마 나도 지금 그래야될 것 같아 던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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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던져주세요 제가 이렇게 잡아볼게요 진짜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잡아볼게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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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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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미 곤돌이는 언제부터 제 곤돌이 약간 어 애가 어 부끄러움이 많아서 하나 다시 만들었어요 도진이 형 혼자 다피벤턴터리라고 하시네요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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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하얀색 석고가양에 있는 사람 그냥 하면 하얀색 되잖아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 몰라 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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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살 수 있어 그 앞에 있는 걸로 하래 이걸로요 안 보고만 들어 진짜 안 보고만 들어 아 진짜 화면되죠 물론? 우리 그거 어디가 신규현씨도 숫자송 하나 둘 셋 셋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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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규현이 형은 숫자송 할 기분이 아닙니다 아니야 기분이 형 무슨 상관이야 레이저가 대교로 고정 중인데 하지만 난 잘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도진이 형 도와줘 도와줘 제 곤돌이는 가로 좀 주실 분? 구둘 생각이 없어요 가로 좀 달라고요? 도진이 형 진짜 맞아요 잘해주세요 가로 없어요? 가로요? 가로 여기 있네요 가로 여기 있네요 가로 가로 안 뜯어져 있어요 성공했어 보여주세요 한번 그 목소리를 코디해주세요 네 괜찮아? 너의 와이프를 필히 해줄게 너 귀엽게 한다 이만 하려고 왜 이렇게 핑크색이냐 얘가 핑크색이죠 자랑하라 맞춤 자쟌 나 리본만 하네 야 뭐 하나 하자 싫어 이런 부분은 안 돼 여기 이렇게 어 귀엽다 아무튼 안 들고 있는거지 야, 이거 색깔 잘 어울리네 확인, 지금 다 몇 개 아직 안 됐어 저는 귀엽지 않습니다 야, 근데 조명아도 이거 적병 어떻게 붙여줘야 돼? 이거, 이거 키미더 오일 그 손이랑 오일 좀 주세요 저 한 번 자랑 템 가져올게요 근데 오늘 방송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친구는 꽤나 멋쟁이잖아 정해주세요 배력이 힘들었거든요 우와 형, 화가는 말로 하지, 이걸 왜 찍어 던져요, 또 형은 오늘 우당탕탕 아니실 줄 알았죠? 형, 우리 일 줄 알았죠? 형, 정확히 팡꿈치로 찍히는 게 조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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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팡꿈치로 찍히는 게 나온 거 알아요? 조진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리얼 우당탕탕 와, 소문이 잘 났어 진짜로? 응 어, 한쪽만 틀면 되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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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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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사무채어? 네, 사무채어? 싫어 그래 왜 이렇게 나와냐면 귀여운 거 부정에선 벌받았다고 즐겁다, 얘들아 요거야? 오늘도 우당탕탕 했다 그쵸? 우리가 우당탕탕 안 하면 우리가 아니지 애가 어떻게 붙어? 근데 우리 이거 끝나기 전에 안 마르면 어떻게 해요? 본드를 끝나기 전에 안 마르면 어떻게 해요? 본드 어디 있어? 절대 안 마를 것 같은데 지금 애가 막 이렇게 뿜을 흐르는 거를 했는데 근데 이거 얘네는 왜 문이 많아? 공돌이 꺼진다고 근데 뭔가 후반에 잘못됐어 갑자기 후반부터 문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네, 본드 맞아요 조금만 근데 이게 고정이 돼야 되나? 근데 부시면 다 떨어지지 않을까? 아, 그거 뜯어서 쓰면 돼 오케이 그거를 저 화 안 났어요 양쪽 다 붙여야겠다 당연히 본만 봐 마를 때까지 이해 안 해야지 약간 얼굴이 이렇게 튀어다니까? 튀어다니까? 컴포저 규션이셔 안 돼, 오늘 꼬만가지 입었는데 하얀색 튀었어 포장을 이제 한번 해볼까요? 본드를 야, 먼저 한 거 먼저 한 거 나중에는 점점 더 붙고 있으면 어떡해? 그냥 짜는대 레즈, 멤버들은 지금 안 붙고 있어서 못하고 있어요 안에 뭐가 막혀있네? 일단 그럼 얘는 깜빡 생각을 안 하거든?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곰돌이가 굳었다 싶으신 분은 말씀하시면은 곰돌이 포장지를 해야지 이렇게 거기에 레즈한테 갈 곰돌이 친구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한 시간에 다시 못 타요 이게 위에 왜 갑자기 물이 흐르는 거지? 좋은 사람한테 가라 야, 절대 안 버려 망했다 좋은 주인 만나 잘 가, 곰돌아 즐거웠다 정원아, 해봐봐 왜? 얘들이 맛있겠지? 인자해 잘 가 너 실패 잘 가 너 실패 잘 가 너 실패 잘 가 좋은 주인 만나 곰돌아 정원아, 동그라미 좀 줄라 줄라 동그라미 뭐지? 동그라미 뭐야? 이거? 얘는 둘도 이걸 빼고 싶은데 빼면 얘가 움직여 그럼 좀 더 기다려 버려 얘는 굳으려고 하자 야 야, 뭐해? 야, 뭐해? 해탈을 좀 주세요 해탈을 좀 주세요 여기요 어, 괜찮아 공돌이 이름 붙여줘야 된다 갬돌 각자 공돌이 만들고 이름 붙여줍시다 아 공돌아, 나에게로 와 너, 언제부터 가져갔어요 아, 나는 야, 좀 세련되기 짓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난 약간 척키두들듀 어? 척키두들듀 퍽키두들듀 어 뭘 누드린 걸까? 척키두들듀 퍽키두들듀 아, 퍽키두들듀야? 이름은 퍽키두들듀 퍽키두들듀 얘 눈 그려줘야 돼, 눈 얘 말인데 아니야, 얘랑 살릴 수 있어 야, 야, 이거 구울까? 이 친구 곰돌이 플러스 한정에서 한돌이로 가겠습니다 핬도라, 좋은지 dudes 만나렴 신호드 있어서 엔차원적인 원장님 뭐할라 했을까요? 뭐할라 했을까요? 검은색 물감 있나요? 검은색 물감 없을걸? 장면 센스 제이키드 급으로 좋은데요? 좋다 제이키드 규현이 형이 만들었잖아 야 카이 엄마 아니야 그거? 카메라 엮지지 마세요 새로 만든 칸이요 핫띠이요 아까 검은색 핫띠이요 우리 물감으로 그리고 이거를 칠할 수 있어 정훈아 너 그냥 뿌려야만 하고 아니 이건 이미 있어 근데 너 이거 레이지한테 갈 때 썩는다니까? 이거? 뭐가? 이거 드라이더 붓 어디있어요? 붓이 사라졌어요 아 우울해졌어 이거 뭐하는건데? 왜? 물감 있잖아 우리 판도 있는데? 바닥에 하잖아 오늘 두개 몇시간짜리야? 우와 색칠 잘했다 좋다 1시간 50분을 빨리 여러분들 마무리 해야될거 같은데 마무리가 안되겠다 규현이는 규현이가 거울 보면서 안 부르자 이거 이상해 본들 안 붙어 귀여운건 이제 어빈이 진웅 거니 왜 내가 깰는게 이상하냐 눈썹 그리기 좀 이상하네 멍내잖아 입 동생이 동생이도 차? 너 또 사고를 치고 있어? 나 할 예정이에요 그래 야 뭐하시겠다 그치 레이지가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레이지 잘못 하나도 없어요 다 제가 조금 부덕한 탓이에요 꾸덕한 탓이라고요? 형이 좀 꾸덕꾸덕한 진짜 보여 드려 보여 드려 너가 무슨 일인지 다 보여 드려 빨리 뭐하냐 너의 귀를 부셨어 또 본능을 피나게 못하냐 안돼 14개를 드려야되는데 14개를 못드리게 생겼어 14개를 3개를 부시고 있네 지금 우리 이거 남아서 하자 남아서 빠져네 아이고 야 너 왜 그래 아이고 누구 하세요 아저씨 아이고 야 너 작품 뭐야 우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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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미에 기뻐진 나를 우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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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 레이지 여러분들 제가 못드리게 됐습니다 우웩 이거 진짜 내가 제일 우웩 나 요즘 유행아도 머리카락 만들어줄게 아니 흐른다 흐른다 국물 새잖아 뿌신 기르기 안에 넣어버렸어요 떨어뜨려서 퐁당 기다렸다 야 요리 같아 요리 물 다 샜어 너 와 제일 열심히 만들었어 내 앞에 랩둔건드 이제 하민이 형이 20개 만들게요 하민이 형의 곰돌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곰돌이는요 한 친구가 이미 떠났어요 한 친구가 이미 당 떨어졌어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나 이거 어떡해 나 이거 진짜 상당히 어때? 요즘 유행하는 머리카락 왜 귀여워 잘했지? 유행하는 머리카락이에요 잠깐만 근데 곰이 아니라 약간 돼지 같은데? 그니까 돼지같은데 왜 약간이야 귀여워 코끼리가 귀여워 귀엽다 머리카락의 돼지같은 말 귀여워 대박 머리카락이 약간 포인트인데? 머리 안 크는데? 발바닥 좀 치려줘야겠다 그리고 귀여워 나도 어떡해 나도 하고 좀 펴 그리고 이따 이대로 해라 응 괜찮은 것 같아 또 아프지 않아 야 너 내꺼에다가 흘려면 어떡해 조심해 조심해 여기도 바라지 흘려났으면 몰래 한 방울 아직 아직 숨쉬고 있어 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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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한 방울 흘려났어 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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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알죠? 쏙 쏙 올려내 쏙 또 질려 또 질려 또 질려 또 질려 또 질려 나 언뜻 친할 수 있는 거야 지금 3개 부숴먹고 또 질려 또 질려 또 질려 망했어 또 질려 아직 살아있어 포인트 갖고 좋아 아직 숨쉬고 아니 포인트 갖고 좋아 진짜 포인트 하고 좋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가을 든 사람 손바닥 두 개 손바닥이 뽐드로 제게 가만히 이렇게 하고 안 써 위험해 이거 그런 뽐도 아니었어 만두처럼 곰돌이 보여줘 앞에 곰돌이로 꾸미래요 아 뭐야 아 꾸면 되겠다 괜히 다른 사람 작품까지 망치잖아 빨리 꾸면 제발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 빨리 빨리해서 그걸 꾸미자 이걸 푸실 거 같으면 어떡해? 네 또 오블방 그냥 끝까지 푸시면 돼 이걸 푸시면 인정이야? 어 진짜 이제 바로 그럼 야 딱 하자 뭐랄 겁니다 여기서 본드 야 점점 양이 줄어들잖아 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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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본드 일단 한 번 한 번 제 거요? 아까는 분명 차분하고 그랬는데 텐션이 깨져서 그렇대요 야 이거는 들어가면 몸이 녹을 거 같은데?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얘가 아 굳이 새겨라 알아봤는데 지금 그래? 야 굳어 레이즈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야 이거 왜 해? 그냥 만들어봐요 라고 댓글 다 해줬거든요 그동안 가지 말고 그동안 가지 말고 분명히 지금 곰돌이와 미키마우스 친구들이 다 죽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담을 조금 덜고 그냥 내가 키운다 이 생각을 하나 만들어봅시다 아 이거 진짜 멋있었는데 이거 좀 꾸며볼 사람 형 꾸밀래요? 곰돌이였던 친구 어 약간 갑옥 같은 거? 어 약간 갑옥 같은 거? 이게 이거봐요 와이언 미팅 제가 20번 줄 알았어요 이거 꾸며볼래요? 응 흥미를 잃었어요 옷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면 의미 없어 이 친구를 어떤 내가 좀 특이한 것 야 지금 너무 재밌어 어떡하지? 그래 보여 대박 진우 새로운 침이 되겠다 또 저 내년에 다이슨 프로필 하나 더 추가될 거예요 내년별에 다지 안 할 거지? 절대 안 하죠 하민이 형이랑 지금도 엄청 자세히 하네요 하민이 형 한 거 하나 보여주세요 나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그 오케이 하민이 형도 여기 앞에 있는 걸로 꾸며요 빨리 확실히 아까 하민이 형 아리스트 기질이 있어 골진이 공지 수정됐대요 장점자 3명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딱 그 정도 저희가 저희를 너무 과신했다고 더듬 말고 더듬 말고 딱 그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민이 형 잘했다 깨진 거라고 주겠니? 아니요 절대 저는 레이지한테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 나 곰돌이 굽고 있어 깨진 것도 멋있고 달라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레이지한테 좋은 것만 줄 겁니다 좋은 것만 줄게요 의미 뭐였지? 이거 제일 먼저 한 것 빼서 다 굽고 있으면 어떡해요 진짜로요? 제일 먼저 한 건 뭘까? 물을 부었나 내가 그냥? 이제 어떻게 할까? 14명 네 저희 약속 어기지 않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 작업까지 하고 네 오늘 저희 새벽 한 5시쯤 퇴근합니다 작업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네 공장에서 작업 많이 하고 갑니다 저희 오다가 부서지는 거 아니죠? 그럴 리가요 그럼요 보행시는 누가 뽑나요? 저희 회사분들께서 뽑아주실 겁니다 귀엽다 잠깐만 안돼 오늘 고양이 누가 압축했나요? 왜 이렇게 오늘 작아졌다는 너네가 아니 옛날에 이렇게 큰 애들이 아닌데? 살쪘어? 왜? 예 조심해야 돼요 형 그 말은 알죠? 그래도 우리 좀 만들었던 거 되게 괜찮게 만들었던 거 없지? 막대사탕 아닐까? 막대과자 뭐지? 아니에요 저는 되게 큰데 뭐야 정작 형 소개하러 난 그냥 앞으로 나왔을 뿐인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스킬 쓰셨네 이게 마르던 중간에 부서지는 건 어떻게 해야돼? 네? 마르던 중간에 이렇게 여기가 쏙 아니 이건 뭐야? 아니 이거 봐봐 불쌍한 거 네가 뽑으면 잘 뽑은 거 아니야? 야 안 뽑으려고 잠깐만 내가 앞으로 나왔다고 부서졌다고 어? 어? 그거야 그거야 그거네 그거네 와 얼었대 얼었어 부서진 거야 나 이게 마지막 파란색 색소였는데 소개하고 와 원래 근데 여기도 쿨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름 지어줘야 돼 이름 상상 좀 해줘야 돼? 네 동진스 몬스터 어때? 도스터 도스터 도돌이 힙합 도스터 도지는 곰돌이 도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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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판돌이는 별명인데 도돌이는 괜찮아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 네 이 친구 이젠 도돌이 입니다 뭐야 이거 그림자에 귀걸이가 비치는 게 뭐야 이게 우리 이거 하나 할까요? 볼 이렇게 만들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보자 아니요 네 우리 이제 귀엽게 해줍시다 네 안 돼 이거 어떻게 보자 저거 나 이게 마지막 남은 파란색 색 쏘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눈물이 조금 나는데 안경이요 안경 오늘도 쓰고 왔는데 지금 안 쓰고 있었고 방 쓰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카메라에서 나가야 된단 말이야 아 귀엽다 아 귀엽네 내 친구 아 귀엽구만 그 친구 귀엽네 지금 완성 아 공기를 탕탕탕 잘 뺏어야 한다고 그런가 봐요 진우야 그 친구 이름 지어주고 자랑 한번 하고 터키 두둘두라니까 아 그러면 이제 저거 터키 두둘두를 소개시켜줘 두두두야 두두둘야 뭔데 터키 두두둘 어깨도 중요해 터키 두두둘 이렇게 터키 두두둘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레일을 늦게 나갈 겁니다 지금 공격 중 자 이제 나오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자 이 친구 지금 아니 지금 공격 중 공격 중 나온 거 같아 아 귀엽게 나왔죠? 귀엽잖아 아 귀엽잖아 타이밍 타이밍 형 그리고 귀현아 에어퍼즐을 지금 찾았니? 호우 날 찍은 거 어딨지 조진이 형이로 바뀌었어요 나한테 숙소에 있는 거 같아 나 곰돌이 빼고 다 성공했는데 야 귀엽다 지금 곰돌이를 서바이벌 중 너는 이름 석 양 양돌이 양팔카에 양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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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을 로마루였으니까 양댈 살아남은 곰돌이 살곰 살아남은 곰돌이 지옥에서 올라온 자 럭꼴 롤롤롤이 럭꼴 롤롤롤이 럭꼴 롤롤롤이 럭꼴 롤롤롤이 그게 뭐야? 럭키 곰돌이 럭키 곰돌이 럭키 곰돌이 럭키 곰돌이 럭키 곰돌이 귀엽다 럭덕듀 럭키 곰돌이 럭키 곰돌이 럭키 곰돌이 럭키 곰돌이 럭키 곰돌이 럭길도 럭크 곰돌이 럭킴 럭키 곰돌이 그냥 오늘 새벽까지 이거 만드는 정도 우리 양팔카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 앞치마가 되게 신의 한숨 것 같아 너는 왜 치마 없었으면 오늘 치유소 다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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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그만 만들고 우리 레이저랑 소통을 좀 할까요? 네 와 이것도 완성 본도 어딨어? 본도 네가 맞았잖아 저희 레이저 여러분 저희 이거는 못 만든 거는 10개 다 채워서 고기 약속 지키겠습니다 고기 약속 지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기 약속 지키겠습니다 와 예쁘다 권이는 빼고 만들 거예요 하나 완성 고기 약속 지키겠습니다 야 그거 그거도 못 했어? 어떤 거야? 또 내가 만든 게 키먼 굿 나 이거 3개 넣었던 거 나이스 나 또 이거 봐 스마일 파이팅 파이팅 말라 이렇게 2시간 동안 이 방송을 봐주신지 레이저 여러분에게 먼저 박수 감사합니다 2시간 2시간 이렇게 저희가 호코바운으로 만들어본 이름 내가 MC가 되니까 질문 좀 해주세요 네 부서진 아이들은 아마 부서진 아이들은 아마 저희가 좋은 분으로 부서진 연습실에서 쓰도록 할게요 작업실이나 이런 곳에서 아 부서진 거 쓰면 무서워 그게 인테리어예요 네 그리고 어빈이 형은 저희가 꼭 오늘 가서 방법을 알려주고 맞아 어빈이 형만의 스타일로 좋은 석고 방향제가 나올 수 있게 저희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팬카페에 저희가 E N O A E 한국어로 E N O A E로 O행시를 해요 O행시로 O행시로 재밌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E 이것봐라 N N가능이 못하네 O 오 이것봐라 O A 아이, 이 친구 봐라 아하하아이 이것봐라 E 이것봐라 아 이것봐라 이것봐라 아 이것봐라 아 이것봐라 O행시를 해주셔서 이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E 이 친구 봐라 N E N A 아 나 진짜 이것봐라 O 오와 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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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거 진짜 날로운거에요?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되요 그럼 이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일단 그러면 오늘 저희 저거 보여드릴거에요 오늘 이렇게 꽃미남 공방 시간을 가졌잖아요 멤버들 한번씩 소감을 한번씩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향기가 코가 냄새가 아무것도 안해요 아무것도 안해요 한명씩 소감을 해봅시다 꽃미남 지금 6인방이네 어민형까지 7인방 한명씩 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석고방 형제를 만들어봤는데 굉장히 웃겨왔다가 큰코다쳤네요 굉장히 곰돌이 곰돌이가 왜그래요? 곰돌이가 곰돌이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곰돌이 말고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잘 돼서 그나마 마음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고 앞으로도 한번 한두 번 정도는 더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몇개 성공하셨어요 오늘? 저 4개 5개 다행이다 형만 믿고 가야됐던 신우친구 저도 이렇게 만드는 걸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처음으로 로봇이 살면서 되게 재밌는 체험과 추억이 되었고 만든 걸 또 저희 팬분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잘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실패한 게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아쉬운 게 좀 많아요 귀여운 문제 음.. 저도 많이 부정하겠지만 나 그래도 오늘 많이 했어 나 저 스마일 몇 개 내가 한 거야 이것도 아직 안 말랐고 그래서 좋은 향으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할게니까 재밌는 오행씨 많이 써주세요 저희도 구경 많이 할게 맞아 우리 오행씨 약간 기대된다 재밌는 거 자꾸만 자꾸만 저도 오늘 진짜 이런 거 처음 해보거든요 약간 이런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었는데 표가 진짜 좋았고 뭔가 레이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직접 두 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만든 거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 차례군요 네 네, 일단 우선 가슴이 아프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한 색을 혼자 다 써서 굉장히 시크하고 멋있는 운동을 만들고 싶었는데 검사님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네 저와 그 갈라서게 되어서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향에 이렇게 뭔가 향을 신경쓰면서 맡아보는 게 사실 많이 없는데 이렇게 여러 향을 맡으니까 되게 좋은 향이 많다는 걸 깨달아서 좀 향에 관심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어려워만 보였던 것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내가 한 방울 더 흘렸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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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만 보였던 것이 역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니까 아, 또 이렇게 재밌고 해볼 만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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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꼭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기다려요 한복이네 진짜 하하하하 일단 저는 새로운 재능을 찾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그 친구 진짜 세련됐어요 약간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굉장히 지금 후방관계 사라졌어요 지금 아무네들이 안 나요 굉장히 재밌었던 거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집중해서 만들고 또 저희는 잘 만들어서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근데 이게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건데 벌칙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 추첨 당한 레이스 당한 시 레이저러분들 어디서 했는데 냄새들은 진짜 좋은 시절 꼭 오행씨 잘해서 많은 레이저분들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진짜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엔기멘트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귀엽게 친구야 멋있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귀엽고 깜찍하게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우리 빨리 말려와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